갈 시간이야. 준비해야지. 내 머리는 어때? 뭔가 다른 걸 해봐야겠어. 잠깐, 지난번 일 기억나? 아야! 정말 아파. 왜 자꾸 이러는 거지? 전선이 꼬였어. 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 다시는 안 쓸 거야. 다치지 않으면서 컬을 만들 방법이 있을 거야. 이 집게를 써볼까? 한번 해보자. 머리를 건조대에 대는 거야. 그리고 철사에 머리를 감아. 그러고 나서 집게로 머리를 고정시키는 거야. 이렇게.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보기엔 좀 그렇지만 결과는 멋질 거야. 좋아. 멋진 컬을 한번 볼까? 히히, 기준이 이상해. 와, 내 머리 멋지다. 이제 가야지. 왜 이 고데기는 날 미워할까? 이 책 정말 재미있어. 오, 문자. 그렇게 빨리? 준비해야지. 내 화장품 가방. 향수부터 뿌리고. 장미 향이나. 그 다음은 립스틱? 아, 이건 좀 힘드네. 이빨을 써야지.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좋아. 잘하고 있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거면 돼. 이게 뭐야? 어린빵대 같아.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오, 치실 브러쉬가 있었지? 이걸 쓰는 방법이 있지. 치실 브러쉬를 립스틱에 문질러. 치실에 립스틱을 묻혀야 해. 그리고 입술에 누르는 거야. 우선 중앙에 X자를 만들어. 그리고 입술 라인을 따라 찍어줘. 아랫입술도 똑같이 해. 이제 립스틱으로 채우는 돼. 우와, 입술 예쁘네. 안녕. 좀 어때? 좋아 보이네. 넣어주는 거야. 고마워. 메뉴에 있는 게 다 맛있겠어. 고르기가 힘드네. 안녕. 여기요. 스페셜 두 개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에헴. 안녕. 우와. 이거 맛있겠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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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실수했나? 반응이 왜 저래? 어머. 내 얼굴에 손충이가? 잠깐. 내 눈썹이구나. 첫인상을 망쳐버렸네. 이 족집게면 될 거야. 흠. 이거 쉽지 않네. 한참 걸리겠어. 큰일 났네. 어쩌면 이 손톱 줄이 도움이 될 거야. 한번 해보자. 족집게를 줄에 문질러. 족집게가 날카로워져서 눈썹을 쉽게 뽑을 수 있을 거야. 바로 이거야. 순식간에 완벽한 눈썹이 됐어. 훨씬 났네. 여기 진공청소기가 필요해. 시간이 벌써? 얼른 가야겠어. 내 사랑의 상징이야, 자기야. 나도 남자친구 있었으면. 그럼 나도 선물 받을 수 있는데. 또 시야? 응. 너무 좋다. 어쨌든. 안녕. 야, 여기를 봐야지. 내가 저 사람 여자친구였으면 아주 좋아했을 텐데. 너무 좋다. 그래. 야, 나 투명인간 아니거든. 와우. 어헝, 내가 메이크업 장인이야. 어우, 환상적이야. 어우, 립스틱 좋아해? 어? 나도 그거 할 수 있거든. 다. 호흥. 우선 립스틱 윗부분을 잘라내기 위해 칼을 사용해. 들어오고 나서 위로 쭉 굴려. 이제 이렇게 옆을 잘라줘. 그리고 이쪽에도 다시 해줘. 마지막으로 여기 삼각형 모양 조각으로 잘라줘. 그리고 제거해줘. 칼날에 평평한 면을 사용해 다른 부분을 매끄럽게 해줘. 이제 핫 드림스틱이 생겼지. 으호우. 내 사랑을 원하는 사람? 난 누구한테 주고 싶은지 알지. 좋아. 그리고 이런. 어? 어, 안 돼. 나 너무 허당이야. 잠깐. 내가 도와줄게. 뭐? 사랑해. 내 말은 도와줘서 고마워. 어휴. 자. 나 돌아왔어. 그거 뭐야? 하트야? 말도 안 돼. 여기서 가. 나 화학 수업까지 데려다줘? 나중에 봐. 어우, 이런. 하지만 잠깐. 내가 수업까지 걸어가 줄게. 어쨌든 너가 내 마음을 갖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내가 너 걸 가졌지. 좋아. 하나, 둘, 셋. 와, 엄청난 거다. 아우. 이건 뿌리가 있어. 오늘 밤 내가 파티에 갈 데 딱 좋을 거야. 그리고 나의 제이크도 거기 있을 거야. 귀여운 교정기랑 다. 사실, 내게 제일 기발한 생각이 있어. 그리고 이게 제이크를 미소짓게 해줄 거야. 응. 하지만 조립을 좀 해야 해. 긴막에 몇 개 더 추가해주면 너도 교정기가 생겨. 이제 치아에 감싸줘. 안녕, 교정기. 맘에 들어 할 거야. 아직 제이크가 안 왔나? 어, 야. 안녕? 좋아 보이는데? 너가 멋있어 보이는데? 이 노래 죽인다. 밤새도록 있자. 유후. 예. 푸쳐 핸즈업. 저 디스코 볼은 얼마나 튼튼한 거야. 진아, 이리 와봐. 무섭다. 그럼 파티는 끝났네. 괜찮아. 우리의 미치 파티를 계속하게 해줄 거야. 멋지다. 계속 춤춰. 파티 여러분. 이거 최고다. 미치. 계속 웃고 있어. 알았지? 자, 그거 훨씬 낫네. 꽃 향기만 한 게 없지. 나 집에 왔어. 어, 이런. 오, 진아. 안녕. 무슨 일이야? 내가 뭐에 앉은 거지? 스테이지가 제일 좋아하는 물빵을 퍼프? 내 할 바냐?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야, 너 괜찮아? 왜? 난 괜찮아. 가야겠어. 너 어디 가? 가든가. 화장할 시간. 내 물빵을 퍼프 어디 있지? 이상하네.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오, 저기 있다. 잘됐다. 왜 밭으로 지나가 있지? 진아! 어? 내가 꿈을 꿨나? 다시 꿈나라로. 말도 안 돼. 자기 물건을 놔두고 갔어. 일이 잘 풀리고 있네. 퍼프를 하나로 유지하기 위해 치약을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냥 비닐봉지에 넣고 거기에 물을 좀 넣어. 그러고 나서 닫고 마법이 이루어지는 걸 봐. 오,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짜잔! 온전하게 되었어. 그렇지. 어떤 게 효과있고 어떤 게 효과 없을까? 아래 댓글이 써서 알려줘. 시험 결과야. 이건 실수야. 점수를 바꿔야지. 안 되겠어. 이제 어떡하지? F? 긁어서 없앨까? 안 되겠어. 머리를 쓰자. 알았어. 글루건과 글루스틱이 필요해. 끝에 살짝 글루를 발라서. 잉크 위에 누르는 거야. 잠시 잡고 있어. 그러면 떨어져. 난 천재야. 아닌가? 이제 새 점수를 적는 거야. A발들 자격이 있어. 이것 좀 봐. 머리 좋네. 잘난치 하지 마. 다음엔 답 좀 보여줘. 잠깐. 오늘 시험 있었어? 쉿. 저 아저씨 뭐야? 찾는 물건이 있어. 수학, 영어, 사진 선다용. 좋아요. 공짜가 어딨어? 그럼요. 뭐가 있는지 봐요. 이거면 충분하죠? 여기 있어. 멋도 내고 답도 보고. 와, 멋져요. 고마워요. 고객 만족도가 좋아. 저도 도와주실래요? 난 스타일이 좀... 난 마법사가 아니야. 정말 신나. 요즘 잘나가는 지우개야. 공부 안 해도 돼. 나도 답안지를 사야겠어. 사탕이 있을 거야. 이것밖에 없네. 저기요. 이걸로 될까요? 아주 웃겨. 저리가. 닌자 구르기. 그냥 걸어요. 이제 난 어떡하지?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한번 해보자. 케이스를 이렇게 끼우는 거야. 스크롤하면 답이 보여. 준비됐어. 내 수업 시간에 컨닝은 절대 안 돼. 흠. 숨겨야겠어. 컨닝 스캐너를 써볼까? 큰일 났어. 그럴 줄 알았어. 치우개로 컨닝을 하다니. 실망이야. 시험때마다 이거 써야겠어. 여기는 뭐 하는 거야? 컨닝 스캐너는 속일 수 없어. 모자로 답을 숨겨. 아, 걸렸다. 지금까지는 좋았어. 선생님 오신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제발 울리지 마. 아, 고장났나? 컨닝은 안 해요. 정말 착하구나. 난 복이야. 아, 잘 잤다. 몇 시지? 안돼. 지각이야. 서둘러야 돼. 옷 갈아입자. 우와. 옷이 너무 많은가? 내 머리. 시간은 절약됐어. 안녕, 엄마. 아침 먹어. 옷이 그게 뭐니? 어? 나 가야 돼요. 정말 이상한 애야. 안돼. 뭐야? 맨날 이럴 순 없어. 안녕. 나 갈게요. 뭘 입고 있는 거야? 옷을 제대로 입어야지. 방이 엉망이네. 사방의 옷이야. 내가 다 해야 하나? 좋은 생각이 있어. 옷을 다 꺼내야지. 이 옷 정리함을 거는 거야. 벌써 깔끔해졌어. 내일 입을 옷. 됐어. 내가 해냈어.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아, 좋은 꿈 꾸고 있었는데. 옷 갈아입어. 짜잔. 어서. 알았어요. 봐. 깔끔하지? 와, 엄마. 옷이 다 보여요. 입을 옷끼리 정리되어 있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좋겠어요. 안돼. 시간. 안 늦었어. 좋은 하루 보내. 고마워요. 엄마가 최고예요. 나만의 유니콘. 정말 예뻐. 내가 색을 칠해줄게. 펜이 여기 어디 있는데? 어, 느낌이 안 좋아. 아, 잉크가 샜어. 이걸로는 색칠 못해. 엄마. 왜 그러니? 내 펜 좀 봐. 어, 괜찮아. 엄마가 고쳐줄게. 우선 이걸로 닦자. 손을 깨끗이 해야지. 가방도 닦고. 이거 안 돼. 잠깐. 새 가방을 사자. 전화기가 필요해. 와, 가방이 비싸네. 괜찮을 거야. 엄마가 돈 있나 보고. 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애가 속상해하는 건 보기 싫어. 잠깐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거면 될 거야. 펠츠를 사용해서 잉크 자국을 가리는 거야. 펠츠를 유니콘 모양으로 잘라. 접착제를 발라. 꼼꼼히 잘 발라야 해. 가방에 붙이면 돼. 조각을 붙어서 유니콘을 완성해. 잉크 자국도 덮을 수 있어. 눈도 그려야지. 길고 예쁜 속눈썹도 있어야지. 아주 멋져. 얘, 괜찮아. 손에 묻은 잉크는 다 닦았어. 엄마가 이걸 만들었어. 와, 유니콘 가방. 너무 예뻐. 고마워, 엄마. 천만에. 완벽해. 흠, 이거 아는 건데. 알았다. 어? 연필이 부러졌어. 내가 필요한 거야. 몰래 써야지. 너 뭐 하는 거야? 내 거야. 부럽지? 이거 정말 잘 돼. 어? 알았어. 이상한 애야. 내 연필 깎이는 어디 있지? 없어. 이 아래에 있나? 껌만 잔뜩 있어. 이제 어떡하지? 아야, 신발에 뭐가 들었어. 이게 뭐지? 내 연필 깎이. 어딘가에 있을 줄 알았어. 이거 내 신발 냄새야? 어휴, 지독해. 어쨌든 연필 깎이를 찾았어.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껌이 필요해. 좋았어. 이거면 될 거야. 껌을 반지에 붙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연필 깎이를 붙여. 이제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메롱. 와, 그거 멋있다. 편리하고. 이제 공부 계속해야지. 언니. 놀랐잖아. 안녕. 좋아. 이리 와. 나 숙제해야 돼. 알았지? 알았어. 난 그림 그릴게. 좋아. 와, 정말 잘 그렸네. 이건 집이야. 거의 다 했어. 나도. 이거 봐. 뭐 하는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책에 그렸잖아. 미안. 그래도 예뻐. 망쳤어. 이거 봐. 나 어떡해? 잠깐. 이 잉크가 도움이 될 거야. 낙서된 부분을 덮는 거야. 우선 공책에 종이를 붙여. 펜으로 종이에 멋진 패턴을 그려. 다양한 색으로 생동감 있게 만들어. 좋았어. 아직 안 끝났어. 다음은 플라스틱 팩을 준비해. 안에 잉크를 부어. 엎지르지 않게 심심. 그러고 나서 팩을 잘 봉하고 공책 위에 붙여. 잉크를 퍼뜨려. 펠트로 공책 가장자리를 만들어. 그걸 공책에 붙이면 완성이야. 심심할 때 시간을 보낼 좋은 방법이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로. 괜찮아. 이거 봐. 놔주는 거야? 그럼. 오, 이거 재밌어. 휴. 이거 봐.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었어. 고마워, 언니. 이 마스카라 진짜 좋다. 다음은 뭐지? 맞다. 우와, 예쁘다. 왜 왔어? 저리 가. 못됐어. 불공평해. 아, 이렇게 해보자. 드디어 화장이 끝났네. 컨실러만 더 발라야지. 살금살금. 헤헤, 완벽 범죄군. 잘 먹었네. 아, 이게 필요하지? 뭐야? 잠깐! 내 화장품에 손대지 마. 언니는 엄청 많잖아. 네네네. 그래도 이건 생겼어. 예뻐져야지. 근데 뭘로 바르지? 그냥 얼굴에 바를까?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응, 다 됐다. 손으로는 안 되겠고. 쓸만한 게 있을 거야. 흠, 이 풍선을 써볼까? 응, 유용할 것 같네. 풍선을 불고, 매듭을 묶으면 이렇게 펴바를 수 있지. 우와, 됐다. 흠, 맘에 드네. 조금 더 발라볼까? 흠, 어디 갔지? 잠깐! 뭐 하는 거야? 내놔! 다 언니만 갖고. 풍선도 가실래? 어? 되게 잘 발랐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거울도 봐. 고마워. 수정만 하면 되겠어. 흠, 눈썹이 마음에 안 드네. 마침 펜슬을 가져왔지. 어? 수업에 가야 되잖아? 또 오늘 좀 안 되는데. 어? 안녕? 가비 눈썹 대박이야. 왜 저러지? 어? 조심해. 내 책. 내가 도와줄게. 자, 여기. 으아! 도망가자! 어? 이상하네. 이게 뭐가 낀 건가? 아닌데. 얘들아, 개비 좀 봐. 얼굴에 성충이라도 올린 거야. 좀 심하네. 어? 교실을 잘못 찾았나 봐요. 얘들아, 조용. 집중해. 어디 있는 거야? 아, 빨리 와. 미안.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어, 스타일이 새롭네. 거울 좀 봐. 어? 내 눈썹이 거대해졌어. 도와줄게. 눈썹에 지그재그를 그려. 눈썹에 지그재그를 그려. 그리고 눈썹의 윤곽선을 그리고. 속을 채워주면 돼. 그럼 눈썹이 풍성해 보이지? 그리고 브러쉬로 살살 빗어줘. 눈썹 결이 잡힐 거야. 음, 벌써 신났네. 어떻게 생각해? 예쁘다. 하, 고마워. 쳐다보지 마. 얘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 알았어. 할 수 있다. 그냥 립스틱이야. 천천히 바르자.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던데. 망했다. 괜히 발랐어. 오늘도 완벽하군. 우와, 진짜 예쁘다. 조언을 구해야겠어. 개비. 너 얼굴에 뭐가 묻었네. 익었어. 고마워. 어렵게 생각 말고. 잘 봐. 좋아하는 색을 고르고. 입술 중앙에 선을 그려. 그 다음엔 서로 문질러줘. 이거 장난이지? 나만 믿어봐. 깜짝 놀랐지? 우와, 멋지다. 나도 해볼게. 선을 그리고 서로 문질러주면 그거야. 엄청 재밌다. 우와, 성공이네. 잘했어. 먼지 하나 허용할 수 없어. 청소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언제 붙였지? 용납할 수 없어. 너 거기 평생 붙어 살 줄 알았지? 크기가 엄청나네. 끈적끈적거리고. 누가 씹은 거지? 케빈 머리가 금발이긴 한데. 글쎄다. 쟤가? 아니야. 머리색이 너무 어두워. 말이 전혀 안 되지. 쟤인가? 딱 조건에 맞는데. 한 번 가까이서 보자. 똑같은 머리카락이잖아? 이제 이걸 어쩌면 좋지? 도움이 필요하겠어. 아, 뭐야? 이 껌처럼 생긴 플레이도 보이지? 위에 접착제를 바르고 자석을 하나 붙일 거야. 여러 개로 완성. 하, 교훈을 가르쳐주겠어. 아, 이걸 놓칠 순 없지? 아, 오늘 진짜 힘들다. 으악! 씹던 껌이잖아?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플레이도 오잖아? 개비다. 에헴. 어? 무슨 일 있어? 너 이거 누구 짓인지 알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껌에는 껌이라 해야 할까? 그거 내 거야? 흠, 미안해. 봐야 할까? 오케이. 용서해줄게. 나랑 간식 나눠 먹을래? 나눠 먹자니까. 케빈이다. 케빈이다. 케빈. 아, 정말 꿈에나 나올 법한 남자라니까. 바로 지금이야. 어, 케빈. 안녕. 뭐 읽고 있어? 케빈. 케빈. 잠깐만. 책이 엄청 재밌나봐. 궁금하네. 같이 읽자. 아, 그래. 난 옆자리로 갈게. 케빈이 날 싫어하나? 머리가 아직 괜찮으려나? 아무래도 공통점이 필요하겠어. 대변신에 들어가보자. 이 마커에 심을 빼고 잉크를 헤어팩에 떨어뜨려야지. 아주 잘 섞어줘야 해. 다 됐군. 여러 색으로 할 수 있어. 장갑을 끼고 여러 바닥에 발라주고 호일로 잘 감싸는데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고. 이제 기다리자. 한번 확인해볼까? 우와, 미용실에 갈 필요가 없네. 정말 근사하다. 우와, 너 머리색 예쁘다. 생각보다 우리 공통점이 많나 봐. 그래서 둘이 같이 춤을 추러 갔는데 나는... 아야, 정말 아파. 오, 상처가 심하네. 상처를 닦아서 감염을 막아야 해. 알았다. 난 항상 미니 구급 상자가 있어. 이 면봉에는 소독약이 들어있어. 위를 꺾기만 하면 소독약이 면봉으로 흘러나와. 이거면 될 거야. 거의 다 됐어. 자, 이제 깨끗해. 그거 정말 편리하다. 고마워. 얼른 우리 나가야 해. 싫어. 난 가기 싫어. 봐라, 얘야. 넌 여기 앉아있어. 엄마 여기서 신발만 좀 신을게. 내 모습이 어떤가? 내 머리? 끔찍해. 이런 꼴로 나갈 수는 없어.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럴 시간 없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하지? 이 모자가 유용하겠어. 이 색깔이 나한테 잘 어울려. 시간. 서둘러. 우리 가야 해. 얼른 얘야. 엄마랑 가자. 엄마, 이거 봐. 바람 불어. 내 모자. 내 머리. 엄마, 내가 뭘 찾았게. 어서 가자. 뭐야? 하루 종일 이럴 수는 없어.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이거 재미있어, 엄마. 내 머리를 좀 어떻게 해야겠는데. 어떡하지? 종이 클립. 그리고 고무줄. 이건 내 거야, 엄마. 엄마가 그냥 잠깐 빌리는 거야. 혹시 이렇게? 그러면 그래, 효과가 있겠어. 고무줄을 종이 클립에 끼우는 거야. 클립은 모자 안에 끼우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모자를 쓰고 고무줄을 귀에 거는 거야. 이제 머리를 정리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이 모자는 아무데도 안 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얘야, 너 재킷 입는 게 좋겠어. 이거 정말 괜찮은데. 아, 우리 더 늦었어. 얼른 차로 가자. 완벽해. 멋진 파티야. 이 노래 정말 좋아. 우, 칵테일. 말도 안 돼. 저기 정말 잘생긴 남자가 있어. 이 빨대 정말 근사해. 나도 아주 멋져 보일 거야. 같이 춤춰. 어서. 어, 안녕. 안녕. 빨대가 마음에 들어. 고마워. 같이 춤추라니까. 우, 이 노래 정말 좋아. 우와, 겨드랑이의 숲이 울창해. 어디로 간 거야? 아, 너 여기가 좀 풍성하네. 어머나, 이거 정말 망신이야. 그리고 너 데오드란트도 필요해. 그 사탕이 바로 내게 필요한 거야. 양초와 금속 숟가락을 준비해. 양초를 켜고, 그리고 사탕을 숟가락에 올려.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 타지 않도록 잘 저어야 해. 이제 약간 식혀줘. 원하지 않는 털 위에 발라주면. 이제 됐어. 홈메이드 왁싱 스트릭이지. 나 왔어. 사탕이 정말 효과가 좋았어. 봐. 아기 엉덩이처럼 부드러워. 그래. 그런데 그 잘생긴 애 어디 갔어? 이 빨대가 아주 구불구불하다니까. 정말 멋져. 따분해. 남자는 필요 없어. 좋아요. 책을 꺼내요. 학교는 정말 재미있어. 이거 정말 지루해. 좋아요, 여러분. 주목해요. 오늘 시험은 단어예요. 지브라, 이 단어를 스무 번 쓰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시험지 있어. 선생님, 선생님. 저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자, 시작. 누가 제일 먼저 쓰는지 보자. 나야, 나. 난 시험이 좋아. G, E, B, R, A. 지브라. 다음 시험은 뭘까 궁금하네. 음, G. 다음은 뭐지? 이거 까다롭네. 하하. 너 정말 느리구나. 이거 너무 힘들어. 음, 너 틀린 것 같은데. 난 천천히 해야지. 이 사과 맛있겠다.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겠어. 이 펜이랑 테이프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 이거면 되겠어. 테이프를 준비하고 펜을 테이프 위에 줄지어 놓는 거야. 바로 이렇게. 테이프를 접어서 펜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펜 아래쪽에도 테이프를 붙여. 이제 훨씬 더 빨리 쓸 수 있어. 시간이 많이 절약되겠지? 거의 다 했어. 이 사과 정말 아삭하네. 넌 얼마큼 썼어, 바보야? 안 돼. 이건 불공평해. 왜 난 이 맛있는 사과를 먹고 있는 거지? 서둘러. 찌브라. 쓰자. 아, 다 했는데요. 선생님, 다 했어요. 제일 먼저요. 어머, 너 정말 똑똑하구나. 잘했어. 하지만 내가 더 빨라요. 불공평해. 이제 네 펜 가져가. 너무 목말라. 뭐 좀 마셔야겠어. 얼른 이 콜라를 마시고 수업에 들어가야지. 그냥 가지고 가야겠네. 어, 안 돼. 음식이나 음료는 금지야. 이제 어떻게 하지? 그냥 가방에 넣어야겠어. 어, 가만히 있자. 연필. 눈빡 젖은 책. 내 책. 내 콜라. 그거 정말 나쁜 생각이야.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어. 우와, 잘 잡았어. 그거 쓰레기거든. 이상해. 어쩌면 이 병을 활용할 수 있을 거야. 이거면 되겠어. 빈 병을 구해서 윗부분을 자르는 거야. 병 윗부분을 콜라캔 위에 끼워. 절대 쏟아지지 않는 돌려서 따는 콜라캔이야. 얼른 수업에 들어가야겠어. 늦으면 안 돼. 아침 먹어야지. 뭘 먹을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얼. 안녕, 할머니. 너 때문에 심장마비 걸릴뻔 했잖니. 난 노인이라고. 미안해요. 이 흘린 것 좀 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나 치워야겠다. 아까워라.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할게요. 어떡하지? 알았다. 시리얼 상자 뚜껑을 접어요. 꼭꼭 집어주세요. 여기 있어요, 할머니. 이제 더 이상 쏟아지지 않을 거예요. 대단하네. 이것 좀 봐. 내가 해볼게. 여길 접고, 여길 꼭 잡고, 내가 제대로 한 거야. 잘하셨어요. 이제 제 칩 주세요. 아직 안 돼. 할머니도 좀 먹자. 케찹을 약간 뿌리면 완성. 안녕, 엄마. 예. 학교에서 오늘 좋은 하루 보내렴. 엄마가 점심으로 핫도그를 만들었어. 고마워요, 엄마. 도시락에 넣어야지. 이렇게 넣으면 들어갈까? 들어가야 하는데. 엄마, 그냥 포기하세요. 엄마는 알 수 있어. 괜찮아요. 그냥 점심 사 먹을게요. 잠깐. 이리 와. 엄마가 영양가에 있는 도시락을 만들었으면 넌 가지고 가는 거야. 알았어요. 이 쓰레기 봉투면 되겠어. 나도 참. 지퍼락 빼기면 충분하지. 안으로 들어가라, 핫도그야. 여기 있어, 얘야. 나 그거 안 먹을래요. 왜? 어, 알았어. 점심을 망쳤군. 아니면 이 케이크 칼이 도움이 될 거야. 케이크 칼 가장자리를 라이터로 살짝 태워. 지퍼락 백 가운데에 가열한 케이크 칼 가장자리를 대는 거야. 이제 지퍼락 백이 두 개 생겼어. 핫도그에 딱 맞는 특이야. 맛있게 먹어. 맛있겠다. 고마워요, 엄마. 와, 나 예뻐보이네. 어, 안녕. 너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 아, 아, 와. 항상 그런 말 들어. 어, 이런. 어, 이런. 나 어지러워. 어? 으아, 빅붓이다. 여기서 나가야겠다. 아야. 너 안경 두고 갔어. 얘들아, 이것 봐봐. 말도 안 돼. 이 웃긴 타입이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말했듯이 난 항상 예뻐 보인다니까. 안녕, 여러분. 뭐하고 있었어요? 잠깐만, 혹시 오늘 대청소 날이에요? 보아하니 청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귀찮고 짜증나는 청소를 쉽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이 영리한 청소 팁을 배우세요. 좋아. 다음 주 시험을 대비해 공부를 해볼까? 20분이라니. 이런, 소피아랑 약속 있는 거 잊고 있었네. 1단계. 샤워한다. 안 돼요. 보지 마요. 왜 물이 안 나오지? 샤워 헤드가 막혔잖아. 으, 더러워. 이제 어쩐담. 잠깐만, 애플비 선생님이 지난주 화학 시간에 식초로도 세척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맞아. 식초를 비커 안에 넣었더니 갑자기 거품이 올라오고. 하여튼 그랬어. 이걸로 해결이 될까? 샤워 헤드나 수도꼭지에 굽기 시작한 칼슘 덩어리들을 제거하려면 식초를 담은 봉지에 씌워 고무줄로 잘 고정시켜주세요.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5분만 있으면 샤워 헤드를 마치 새 것처럼 문제없이 쓸 수 있어요. 짜잔. 아, 역시 뜨거운 물로 하는 샤워가 최고예요. 그쵸? 너무 오래 있지는 마세요. 약속이 있잖아요. 기억하죠? 방금 다녀온 쇼핑이 재미있었나 봐요. 뭐 샀어요? 이 테니스화 너무 예쁘지 않아? 학교에 신고 가기 딱이야. 이건 친구들과 외출할 때 신고 나가기 좋을 것 같아. 게다가 세일이었어. 만세! 심지어 그 두 개보다 더 예쁜 게 바로 여기 있지. 소피아, 그거 우리한테 공개해도 되겠어요? 분홍색과 새틴의 매력이 살아있는 힐을 소개합니다. 가게에 단 하나 남은 구두였어. 모두가 부러워하겠지? 빨리 신고 돌아다니고 싶다. 소피아, 내 구두 컬렉션 어때?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이거 다 어디에다가 보관하라고? 소피아!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웬만하면 상자들은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만약 집에 구두와 신발 상자가 이만큼 있다면 분명히 이 칩을 좋아할 거예요. 상자 뚜껑이 위를 보이게 놔주세요. 그리고 박스를 세로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뚜껑과 맞춰주세요. 안에 구두를 넣고 그 위로 상자들을 쌓아서 나머지 구두도 보관할 수 있어요. 이제 신발장에 구두를 우겨 넣지 않아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잘했어요, 둘 다. 내가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점심시간. 냄새도 너무 좋다. 와, 소피아.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아, 다 먹었다. 배불러. 빨리 치우고 하던 일이나 해야지. 이런. 설거지할 게 산더미같이 쌓였네요, 소피아. 오랫동안 찌꺼기를 긁어내고 물로 씻어야 해요.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해. 으, 상상만 해도 싫어. 이 설거지 더미를 처리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잠깐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고무장갑이 집에 있나요? 글루건을 이용해 손가락 부분에 이렇게 접착제를 얹은 후 스펀지 조각을 잘라서 붙여주세요. 다섯 손가락에 똑같이 붙이세요. 각 손가락 크기에 맞게 스펀지를 잘라주세요. 손가락의 작업이 다 끝났다면 접착제를 장갑의 손바닥 부분에도 발라주세요. 접착제를 알파벳 Z 모양으로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동그란 스펀지를 이 부위에 붙이세요. 접착제가 마르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런 고성능 장갑만 있으면 설거지는 누워서 떡 먹히죠. 준비됐나요? 세제를 장갑에 짠 뒤 그릇들을 문질러주세요. 스펀지를 들지 않고도 팔목과 팔이 편한 상태로 효율적으로 설거지를 할 수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 다 끝날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나른한 오후가 좋은 점은 게으르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을 잠깐 놔도 되고요. 와 소피아 오늘따라 간식을 전투적으로 먹네요. 접시가 없어서 화라도 난 거예요. 이제 엔터키 어? 이게 다 뭐야? 어머 내 키보드 위에 부스러기가 벨라 나 좀 도와줄래? 하하! 그럴 줄 알았다. 무슨 소리야? 정말 그러기야? 알았어. 그럼 네가 들고 있는 슬라임 잠깐 이리 줘볼래? 청소하기 까다로운 부스러기를 청소하려면 이런 끈끈한 물건을 사용하세요. 이걸 위에 얹어놓으면 끈끈한 점성 덕에 부스러기가 다 달라붙게 될 거예요. 다 된 것 같으면 치워주세요. 말끔하죠? 아직 남은 조각이 있다면 똑같이 그 위로 슬라임을 얹었다가 떼어주세요. 어? 아직 남았네? 바로 여기. 왠지 모르지만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해져요. 너 뭐 하는 거야? 여기 돌려줄게. 벨라. 뭐야? 과자 부스러기 투성이잖아. 내 슬라임을 망치다니! 많은 여성들에게 외출 준비는 명상의 시간과도 같아요. 스프레이도 뿌려야지. 완벽해. 어? 통이 금속이라서 세면대에 녹이 쓸었어요. 왜 이렇게 안 지워지는 거야? 화장실 청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해도 안 지워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벨라. 매니큐어 가져다 놓으려고. 이 녹만 지울 수 있다면. 매니큐어로 될까요? 그럼 어서 해봐요. 먼저 소독용 알코올을 화장솜에 묻혀주세요. 그리고 녹슨 부분을 문질러주세요. 그런 다음 통의 바닥을 투명 매니큐어로 꼼꼼히 바르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듬뿍 발라주세요. 이제 통을 화장실에 두어도 더러운 녹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드디어 걱정 없이 머리 스타일링을 마무리 지울 수 있겠네요. 오늘은 머리 붓가. 좋아. 이 셔츠가 좋겠어. 이 오렌지색이 눈길을 끌 거야. 이제 신발. 좀 어렵네. 그래. 운동화로. 으, 그건 좀 너무 더럽지 않아요? 어머.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제 이렇게 됐지? 내 최애 신발이 망했어 이제. 가만있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오, 치약이랑 칫솔을 가져오세요. 못 신을 것 같이 더러워진 신발이 있나요? 신발에 치약을 넉넉히 짜주세요. 바로 이렇게요. 좋아요. 이제 칫솔을 쓸 차례예요. 양치할 때 쓰는 거 말고요.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치약을 골고루 발라주세요.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다 닦았으면 마른 천이나 물티슈를 이용해 닦아냅니다. 와, 마치 새 운동화 같은데요? 좋아. 이제 어서 신고 나가야지. 정말 좋은 경기였어. 힘들었어. 정말 피곤해. 상대도 잘하더라. 우리는 더 잘했지만. 맞아. 내 슛 봤어? 뭐 하는 거야? 이 고무줄이 머리에 엉켰어. 아야. 머리 빠진 것 좀 봐. 이거 정말 아프겠어. 우와, 잠깐만. 이 코코넛 오일 써봐. 도움이 될 거야. 잠깐, 내가 할게. 고무줄에 몇 방울만 떨어뜨려. 그러고 나서 살짝 밀어줘. 그러면 고무줄이 미끄러져. 내 머리가 부드러워지고 향기도 좋아. 컨디셔너 같아. 이거 잊지마. 그래, 집에 가야겠어. 안녕. 잘 가, 소피아. 오, 정말 아프겠다. 구급차 불러야 돼? 괜찮아. 여기 잠깐만 누워있을게. 아야. 피곤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 커피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 이런. 잠깐만 눈을 붙여야겠어. 야호, 학교 갈 준비해야지. 필요한 건 챙겼고, 거울은 여기 둬야지. 어? 아빠, 일어나세요. 아, 너무 피곤해. 왜? 아, 얼굴에 뭐 붙었어요. 보세요. 허어, 이거 뭐야. 얼른 떼야지. 어, 이런. 눈 밑에 다크스쿨 좀 봐. 물구리 말이 아니야. 흠, 이거면 될까? 아니야. 오, 이거야. 잠깐, 좋은 방법이 있어. 이리 와, 알로에. 아빠 좀 도와줘야겠어.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될 거예요. 우선 잎을 잘라주세요. 안에 든 젤이 믹서기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나서 물을 부어주세요. 이거면 충분해요. 이제 잎을 꺼내요. 젤과 물을 잘 섞어주세요. 됐어요. 좋아요. 이 용기가 필요해요. 이제 이걸 이 작은 구멍 안에 부을게요. 이 정도면 됐어요. 넘치면 안 되니까요. 좋아요. 이제 냉동실에 넣어요. 얼때까지 잠시 기다리세요. 음, 음. 오늘은 뭘 할까? 오, 이제 됐을 거예요. 사용할 준비가 됐어요. 여기요, 아빠. 제가 만들었어요. 알로에 젤 고드름이요. 자, 써보세요. 눈에 문지르세요. 계속 문지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보세요. 다크서클이 사라졌어요. 우와, 정말 대단해. 다른 쪽 눈에도 문질러야지. 피부에 닿는 느낌이 정말 시원해. 그렇게 쉽게 만들다니. 놀랍구나. 네가 아빠를 구했어. 아빠 갈게. 미안, 늦었어. 잘 돼가? 힘들어요. 며칠째 잠을 못 잤어요. 제 꼴 좀 보세요. 오, 이걸 써봐. 우리 딸이 만들어줬어. 자, 내가 보여줄게. 이걸 눈 밑에 문지르기만 하면 돼. 우와, 정말 시원해요. 고마워요. 제가 할게요. 천만에. 이런 게 인생이지. 따뜻하고 좋은 날씨의 수영장이라니. 나 심심해. 나 화장 좀 해줄래? 그럴게. 어, 안녕. 미남 오빠. 여기요. 물안경이 떨어졌어요. 여기, 여기요. 가져, 가져와. 왜 내가 다 해야 하는 거야. 여기요. 물안경 가져가요. 내 안경. 안경 없으면 하나도 안 보여.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음, 눈앞이 뿌여잖아. 그 물안경은 어디로 간 거야? 드디어. 좋아, 내가 화장해줄게. 재밌겠다. 너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어쨌든 좋아. 이건 뭐지? 흠, 이게 너한테 잘 어울릴 거야. 움직이지 마. 바로 이거야. 예쁘다. 좋아. 색을 더 바르자. 너 어디 있니? 여기 있구나. 아무래도 나는 메이크업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 같아. 재능이 있어. 널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게. 이거 너한테 정말 잘 어울려. 간지러워. 괜찮아? 립스틱을 빼놓으면 안 되지. 입술을 내밀어봐. 움직이지 말고 거의 다 됐어. 우와, 너 정말 예쁘다. 예쁠 거야. 잠깐, 이건 내 안경이 아니잖아. 와, 진짜 예쁘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니? 나 가야겠어. 어, 가서 할 일이. 꼭 가야 할 때가. 안녕. 너 어디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물안경은 뭐야? 내 물안경. 찾았군요.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쟤 왜 저래? 내 미모에 겁을 먹었나봐. 음, 캔디, 내 사랑.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여기 있나? 없어. 여기는 어때? 없어, 어디지? 맛있는 마시멜로우. 내 뱃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어? 사라졌잖아. 그러면 다른 걸 먹으면 되지. 무슨 일이야? 이거면 되겠어. 어, 미안. 나 데이트가 있는데 화장품을 못 찾겠어. 그래서 사탕을 사용할 거야. 하지만, 어떡해?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사용해야지. 아하, 이거면 되겠어. 이건 너무 이상해. 난 갈래. 비트, 바로 내가 필요한 거야. 좋아, 이제 시작해볼까? 커스타드로 시작하자. 커스타드를 밀가루와 물과 함께 잘 섞어주는 거야. 반죽이 만들어질 때까지 골고루 섞어. 내가 원하는 질감이야. 이 마시멜로우는 브러쉬 대용으로 좋아. 커스타드 반죽에 찍어서 얼굴에 발라.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파운데이션이지. 다음은 뭐더라? 아, 알았다. 맛있는 코코아. 브러쉬가 하나 더 필요해. 이걸 커스타드 위에 발라주는 거야. 이제 반대쪽도. 이건 평범한 메이크업보다 훨씬 낫네. 어, 내 눈썹! 확실히 뭔가 필요해. 코코아를 조금 더 사용해야지. 그리고 물 조금. 이 이쑤시개가 도움이 될 거야. 조심해서 눈썹을 채워야지. 비싼 화장품은 전혀 필요 없다고. 완벽해. 강황으로 색을 좀 더해야지. 올리브 오일을 듬뿍. 잘 섞어주자. 이제 최고로 멋진 아이섀도우가 완성됐어. 이 색깔 정말 마음에 들어. 우와, 이제 비피 차례야. 볼에도 색을 좀 더해야겠다. 흠, 생기 넘치는 블러셔야. 이 스키틀즈는 바로 내게 필요한 거야. 먹는 게 아니라 립스틱으로 사용할 거야. 자, 이제 준비된 것 같아. 마지막 하나. 테이프 하러 가야지. 와, 정말 예쁘다. 뽀뽀해도 돼? 물어보길 기다리고 있었어. 너희들 둘 다 좀 꺼져줄래? 너 정말 키스 잘하는구나. 미안.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게이 좀 닦아야겠어. 입냄새가. 휴. 이 숫자를 여러 번 제곱하면 0이 된다는 거 알았어? 데이빗, 넌 정말 대단해. 우와, 저건 누구지? 정말 놀라워. 저 눈. 걸어다니는 조각상 같아. 머리카락도 완벽해. 휴. 우와. 어쨌든 집중하자. 내가 정말 이렇게 생겼어? 으, 이건 아니야. 잠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 메이크업 마스크를 쓰자. 얼굴에 찍는 도장 같은 거야. 뭐야? 다 됐어. 여기. 우와. 안녕. 왜 날 보고 웃는 거야? 그만해. 내 친구를 비웃다니. 나오미. 내 얼굴을 대고 비웃었어. 이 소파를 절대 안 떠날 거야. 저 여자 좀 봐. 립스틱이 완벽해. 난 절대 저렇게 예뻐질 수 없어. 원하는 남자는 누구든 얻을 수 있겠지? 난 너보다 예뻐. 그만해. 울지 마, 나오미. 예쁘기만 하면 뭐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목표를 정하는 거야. 목표를 정하는 건 성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야. 미소부터 시작해 볼까? 이를 보여줘. 좋아. 짜잔. 으, 너 양치질한 지가 얼마나 됐어? 이런. 매일 양치질을 하는데도 치아가 누런가요? 이 남자처럼요? 그건 오래된 묵은 얼룩입니다. 그건 안 되죠. 미백 처리가 필요해요. 슈퍼 솔루션. 우와, 고맙다고 할 거예요. 입안에 1분 정도 물고 계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칫솔질이 돼요. 새하얀 이를 보여주세요. 이제 웃을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전화해야지. 그거 하나 주세요. 벌써 왔어? 직접 왔네요. 그럼요. 여기 물건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인형도 같이 드려요. 됐어요. 여기서 나가요. 여기 써. 좋았어. 한번 써보자. 그렇게 심해? 알았어. 좋아. 좋아. 우와, 정말 하얗게 됐어. 봐. 눈부셔서 못 보겠어. 입 좀 닫아줄래? 아직도 반점이 보여. 데이빗, 다음은 뭐야? 아, 다음은 여드름을 없애는 거야. 오, 좋았어. 어머나, 정말 큰 거였어. 이건 어때? 휴, 어쨌든. 안 돼. 시원하다. 안 돼, 그만해. 대신 이걸 짜. 알았지? 우와. 여기 써. 오, 만족감 최고야. 이것 좀 봐. 세상에. 좋았어. 약간 더럽지만. 네 피부를 위한 해결책이 있어. 여드름 패치. 여드름 위에 붙이기만 하면 돼. 대형팩이라서 다행이야. 이제 마법을 기다리면 돼. 이제 확인해봐. 봐. 정말 내 얼굴이야? 그래. 예뻐졌어. 고마워. 하루 종일 내 얼굴을 보고 싶어. 이제 눈썹을 관리하자. 좋아. 머리를 빗어야지. 얼굴에 다른 털도. 매끈하게. 으, 입술 위에 그게 뭐야? 거기도 털이 났니? 자, 나 어때? 으, 안 돼.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털을 제거할 게 필요해. 먼저 눈썹. 아니면 코수염부터? 모르겠어. 이거 좀 복잡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건 괜찮은데. 알았어. 털 제거기 2천. 근사하네. 짜잔. 어떻게 쓰는 거야? 그래. 털을 제거해. 모두 다. 털을 잘 다듬고 있어. 자, 한 번 봐. 일자 눈썹이 없어졌어. 코수염도 없어졌어. 금방 올게. 머리를 많이 썼더니 배가 고파. 라면 먹어야지. 라면은 언제나 맛있어. 이리 와. 휴, 샤워하니까 시원해. 이제 메이크업 차례야. 화장하기 좋은 깨끗한 피부야. 완벽한 캣츠아이. 기대해. 오, 잘했어. 그런데 짝짝이네. 이걸 더 길게 그릴까? 어때? 안 돼. 잘 돼, 가? 어떻게 생각해? 어... 맞아. 내가 도와줄까? 티슈 줄까? 이리 줘. 자. 어? 반창고. 눈에 붙여. 이렇게. 좋아. 해보자. 음, 여기 데이빗. 고마워. 스탠실처럼 쓰는 거야? 이제 똑바로 그릴 수 있어. 조심하지 않아도 돼. 드디어 양쪽이 똑같아졌어. 최종 결과는? 아직까지 아주 좋아. 너무 쉬웠어. 이거 봐. 음? 음. 고마워. 네 포크는 어때? 좋은 생각이 있어. 완벽한 컨투어링 라인을 그릴 수 있어. 일직선으로. 잘 섞기만 하면 돼. 완벽해. 핸들은 볼에 사용해. 완벽한 직선이야. 정말 멋있지? 입술은 어떡하지? 볼륨이 필요한데. 흠. 좋은 생각 있어? 흠. 입술은 잘 모르겠어. 생각해보자. 흠. 이봐. 알았다.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 어? 잘 모르겠어. 나오미, 안 돼. 휴. 안 돼. 빨갛게만 됐어. 그럴까 봐 염려했어. 그냥 이걸 써봐. 압력은 같아. 시간 됐어? 아니. 지금은? 됐어. 어디 보자. 됐어. 풍성해졌어. 고마워. 네가 최고야. 이제 옷 입어야지. 벌써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 이거 어때? 아무 말 안 하는 걸 좋은 신호로 할게. 어떻게 생각해? 어, 난... 어? 어? 너... 좋아. 고마워, 데이빗. 나중에 봐. 무슨 일이지? 나오미를 영원히 잃었어. 왜 모든 게 달라져야 하지? 난 항상 나오미가 좋았는데 그 안경도 귀여웠어. 여드름까지도 귀여웠어. 여드름까지도 귀여웠는데. 내 면의 아름다움을 알았으니까. 나우미의 멋진 모습에 나도 어울려야 돼. 안녕, 여드름. 멋진 옷과 깨끗한 머리. 좋았어. 내 여자친구한테 가자. 복도마저 달라 보이네. 인기 있는 애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건 체르드. 한번 해보자. 잠깐만. 안녕? 나아야, 나오미. 나아야, 나오미. 못 알아봤어. 부끄러워하지 마. 우와, 정말 예쁘다. 더 가까이 와. 그런데 왜 자꾸 데이빗 생각이 났지? 데이빗이 내 진정한 사랑이었던 걸까? 내 제일 좋은 친구야.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 가야 돼. 어? 이봐. 미안, 난. 데이빗. 너 찾아다녔어. 찾아서 다행이야. 응, 난 갈게. 넌 마음도 얼굴도 다 아름다워. 정말? 우와. 이 그림 꽤 자랑스러워. 너무 귀여워. 마음에 들어. 뭔 일이야? 어, 안녕, 맨디. 야, 달라진 거 없어? 우와, 이거 진짜야? 잉크가 좀 필요했어. 더 있어. 내 피부는 캔버스야. 너, 너무 멋지다. 저리 가. 너네가 내 평판을 망치고 있어. 어떤 것 같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도 그렇게 인기 많았으면 좋겠어. 어, 마음 아파. 스테이쉬를 도와야 해. 이거면 될 것 같아. 마커, 펜에서 뚜껑 열어줘. 칼로 조심스럽게 펜촉 일부를 제거해줘. 다 했으면 다른 작은 부분을 제거해. 이렇게. 사랑스러운 하트를 만들고 싶을 거야. 아, 이거 완벽해. 맨디는 자기가 멋진 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네? 새 잉크를 좀 사와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시지? 잠깐만. 알겠어. 우와. 피부에 펜을 눌러줘. 타투 같지? 영구적이진 않아. 좋아 보인다. 우와. 너 타투 멋지다. 그치만, 나도 타투 있어. 좋아. 우리가 해냈어. 내 말은. 조용히 해. 쉿, 여기 와봐. 빨리. 이것도 와봐. 우리만의 작은 비밀이야. 쉿. 이거 정말 진짜 같네. 성공하면 좋을 텐데. 가자. 위. 아, 풀어다 보여야지. 안녕하세요. 방문 왔어요. 네, 규칙은 아시겠죠? 화장품 금지요. 네, 알아요. 음. 그러면. 이건 뭐죠? 아이스크림이요. 네, 맛있어 보이네요. 저도 하나 줄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고마워요. 이거 진짜 맛있다. 나머지 다 드실래요? 이것만 애니 주려고요. 음, 네네. 들어가요. 으이야. 안녕. 내가 가져온 거 봐. 아이스크림? 음. 먹지 말고. 단을 봐. 우와, 매니큐어다. 아이스크림보다 낫지. 도움이 됐다면야. 우와, 이 색깔 진짜 예쁘다. 나랑 잘 어울려. 좋아, 얘들아. 누가 이 문제를 풀어볼까? 누구? 난 안 돼. 음. 패티? 얼른 앞으로 나와. 아휴, 알았어요. 얼른 풀어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뭐야? 가서 앉아. 어휴, 그렇다고 소리까지 지르시나? 누구, 다른 사람? 좋아, 너. 또 미키야? 제 치마에 구멍 난 거야? 정말 안 됐어, 그렇지? 가끔은 새 옷도 좀 사 입으라고. 나가요. 우와, 내 치마. 저 속옷 좀 봐. 믿을 수가 없어. 잠깐, 이왕 이렇게 된 거 관심을 활용해야지. 그 춤 동작 아주 근사해. 계속해, 알았지? 좋아요를 엄청 많이 받게 될 거야. 마음에 들어. 이걸 속옷 쉐이크라고 불러야지. 좋았어. 아주 멋져. 이것 좀 봐. 모두들 좋아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만 좀 해. 뭐야? 이 헤어스타일 환상적이야. 나도 저런 거를 만들 수 있을까? 알아보는 방법은 단 하나. 한 번에 해보자. 한 번에 한 가닥씩 맞지? 별로 어렵지 않네. 그런데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지? 좋아. 아직도야. 좋아. 이봐. 이봐. 뭐 하고 있어? 토스트 만드니? 네 컴퓨터가 멈췄어. 괜찮아. 걱정 마. 네 머리. 잘하고 있다니까. 뭐야? 멈춘 거였어? 여기 타는 냄새가 지독해. 역시 걱정한 대로야. 다시 자랄 거야. 걱정 마. 이게 뭐지? 어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머리에 그 양말은 뭐예요? 컬을 만드는 거야. 열 없이요? 양말만 있으면 할 수 있어. 그거 봐 얘들아. 왜 나는 이걸 몰랐지? 이상해. 결과를 보면 놀랄 거야. 좋네요.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한번 해볼만 하네. 너 어디 가는 거야? 할머니의 트릭을 시험해 봐야지. 좋아. 조심해야 알았지? 열이 없으면 태울 일도 없어. 머리를 잘 말아준 다음에 양말을 매듭으로 묶는 거야. 그게 전부야. 원하는 만큼 양말을 많이 사용해도 돼. 이거 좀 이상하지만. 이제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아침이네. 컬을 확인해 볼 시간이야. 좋아. 나 준비됐어. 이거 정말 멋질 거야.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우와. 이 컬 좀 봐. 이 컬 좀 봐. 이 트릭은 효과 만점이야. 말도 안 돼. 할머니 말이 맞아. 머리가 풍성해졌어. 머리가 풍성해졌어. 할머니. 양말 트릭 해봤니? 우리 할머니 맞아요? 머리는 언제 염색하셨어요? 할머니 머리가 나보다 더 멋져. 여기 좀 봐. 와. 저 팔찌 좀 봐. 뭐. 이거? 좀 무거워. 가야무소 때문에. 예쁘다. 나도 머리를 좀 넘길게. 내 귀걸이 어때? 우와. 정말 멋져. 너무 샘나. 그렇다면 이거 좀 봐. 꽤 근사하지? 그게 다야. 난 백만불짜리 미소가 있어. 말도 안 돼. 알았다. 이걸 루나한테 보여줘야지. 내 머리엔 보석이 있어. 이건 어때, 루나? 그게 뭐야? 어? 이게 아닌데? 어, 안 돼. 떨어졌어. 너무 창피해. 짠. 이걸 봐. 우와. 그게 뭐야? 머리에 찍어주기만 하면 돼. 아주 쉬워. 게다가 색상도 여러 가지야. 우와. 멋져. 나도 알아. 이 스타일이 참 마음에 들어. 그런데 내 머리는 너무 평범해. 여기 정말 밝네. 아무것도 안 보여. 내 눈. 훨씬 낫네. 손을 씻어야겠네. 이 비누 냄새 진짜 좋다. 엄청 미끄럽잖아. 엄청 미끄럽잖아. 됐다. 뭐야. 장난해? 왜 제자리에 있질 못하는 거냐고. 그만 미끄러지라고.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비누 케이스가 있었지? 자. 네 새 집에 들어가렴. 세상에. 이게 뭐야? 비누가 다 녹아버렸잖아. 진짜 싫다. 손 떼기도 싫어. 저리 가. 새 비누를 꺼내야겠어. 케이스에 넣으면 또 녹아버릴 텐데. 제니퍼. 잘 생각해보자. 아. 이러면 되겠다. 내 소중한 글루건을 꺼내야겠군. 세면대에 이렇게 열린 직사각형을 그리고. 물결 무늬도 그려야 해. 바로 이거지. 완벽해. 이제 손을 씻어볼까? 역시 새로 꺼낸 비누가 최고야. 비누도 딱 제자리에 있고. 물도 잘 빠지고. 아주 훌륭한데? 이제 비누가 녹아버리거나 세면대로 미끄러지지 않을 거야. 문제 해결. 완료. 안녕. 준비됐어? 갈 시간이야. 너 괜찮아? 왜 그래? 응? 그 정도야? 걱정마. 내가 고쳐줄게. 클린저랑 화장손만 있으면 돼.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자. 우선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선을 그려. 그리고 작은 부분으로 나눠. 바로 이렇게. 이제 진한 파운데이션으로 칸을 채워. 한 칸씩 건너뛰어서. 그리고 밝은 색으로 채우는 거야. 체스 하실 분? 이제 스펀지로 파운데이션을 펴 발라. 그러면 색이 고르게 발라져. 거의 다 됐어. 한번 봐. 우와.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낫다. 마음에 들어. 자치에 가자. 케빈이다. 케빈. 정말 꿈에나 나올 법한 남자라니까. 바로 지금이야. 케빈이야. 케빈 안녕. 뭐 읽고 있어? 케빈. 잠깐만. 책이 엄청 재밌나봐. 궁금하네. 같이 읽자. 아, 그래. 난 옆자리로 갈게. 케빈이 날 싫어하나? 머리가 아직 괜찮으려나? 아무래도 공통점이 필요하겠어. 대변신에 들어가보자. 이 마커에 심을 떼고 잉크를 헤어팩에 떨어뜨려야지. 아주 잘 섞어줘야 해. 다 됐군. 여러 색으로 할 수 있어. 장갑을 끼고 여러 가닥에 발라주고. 호일로 잘 감싸는데.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고. 이제 기다리자. 한번 확인해볼까? 우와. 미용실에 갈 필요가 없네. 정말 근사하다. 응? 우와. 너 머리색 예쁘다. 생각보다 우리 공통점이 맞나봐. 내 핸드폰 케이스가 얼마나 멋진지 모두 보여줄 테니까 진정해.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말해줄게. 사실 왜 만들었냐면. 이따가 꼭 발라야지. 수학 수업 교실이 저기던가? 으아. 미끄러워. 세상에. 휴. 안 돼. 세상에. 내 핸드폰이. 케이스는 어떡하지? 절대 안 지워질 것 같은데. 이게 뭐냐. 근데 꽤 멋지기도 한걸. 매니큐어로 손톱만 칠하는 게 아니지. 물에 매니큐어를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부어보자. 물에 이렇게 동동 뜨는구나. 그리고 케이스를 담그고 살짝 흔들어주면. 짜잔. 완벽하게 말랐군. 정말 근사하다. 이렇게 만든 거란다. 이렇게 만든 거란다. 조심해. 미안. 잠깐 읽어볼래. 그래. 세상에. 이럴 수가. 잡아. 못 잡겠어. 넘어가고 있다고. 쪽지 돌리기라니. 이제 내 거란다. 이제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하냐고.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이 평범한 공책으로 비밀 쪽지용 용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 걱정마. 먼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줘야 해. 테이프를 다 붙였으면 이번엔 검정색 페인트를 위에 칠해줘. 꼼꼼하게 잘 발라줘야지. 다 됐다. 다 마르면 뾰족한 걸로 쓰고 싶은 말을 쓰면 돼. 이번에는 사랑을 전해야지. 너무 예쁘다. 케빈. 고마워. 근데 이게 뭐야? 어?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봐야지. 날 사랑한다고? 아. 너무 행복하다. 심장이 두근데네. 여기 네 공책 가져가. 너희. 네? 제 공책인데요. 아. 그렇구나. 미안. 아슬아슬했다. 핫도그에는 케첩을 뿌려줘야지. 난 이 정도만 뿌리면 돼. 이제 내 차례지. 으악. 나와라. 나와. 이게 뭐야? 이제 먹어볼까? 음. 됐다. 이제 먹어보자. 뭐지? 내 옷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실수였어. 미안. 내가 해결해줄게. 울지마. 모르겠다. 아하. 알았다. 내가 해결해줄게. 마커에서 물 빠지는 거 보이지? 이제 스프레이 물병 차례야. 이제 이 얼룩진 티셔츠를 변신시켜주자. 포크로 셔츠를 이렇게 말아줘. 손으로 꽁꽁 잡고 고무줄로 잘 묶어줄 거야. 다음엔 스프레이를 뿌려줘. 원하는 대로 다양한 색을 쓸 수 있지. 구역마다 다른 색을 떠볼까? 거의 다 됐다. 짜잔. 내 걸작이 완성됐어. 원래보다 훨씬 더 멋지다. 케찹 얼룩은 보이지도 않아. 우와. 정말 고마워. 다 내 계획이었다고. 여름을 보내기에 수영장만큼 좋은 곳이 있을까요? 이거 바르는 걸 깜빡했네. 조금만 바르면 태양처럼 반짝이게 될 거야. 반짝임을 마다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 우와. 오일 없인 아무데도 안 갈 거야. 백대째니까 기분 정말 좋다. 그치? 우와. 엄청난 미녀다. 게임은 잠깐 멈춰도 되겠지? 저, 저기요? 해를 가리고 있잖아요. 와. 네가 어디 가나 했더니. 저기요? 여기도 미녀 있거든요? 이거 실화야? 나 갑자기 투명인건된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안 거는 거지? 뭘 했는지 바로 보여줄게. 먼저 베이비 오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브론저도요. 맞대로 브론저를 살살 긁어서 병에 부어주세요. 병 안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제 메이크업 글리터를 준비해서 병에 부어주세요. 딱 적당한 반짝임이죠? 이제 뚜껑을 꽉 잘 닫아서 흔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오일만 바르면 다들 불나방처럼 달려들까? 알려줘서 고마워. 릴리, 네 음료수 가져왔어. 저건 누구지? 내가 본 중 제일 예쁜 여자 같아. 네. 오일의 마법이 진짜 왔어요. 화장이 중요한 만큼 수정 화장도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이 팔레트 너무 크다. 브러쉬 들어갈 자리가 있으려나? 빛도 넣어야지.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고. 됐다. 공간이 더 있을까? 자리가 없잖아. 더 큰 가방이 있을까? 작은 거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어? 면봉이잖아? 저, 릴리. 나 면봉 좀 써도 돼? 고마워. 이거면 완벽해. 화장품을 다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면봉이 있잖아요. 컨실러에 면봉을 담그고 적당한 양을 묻혀주면 준비 완료입니다. 집업백에 넣으면 마르지 않을 거예요. 잘 닫아주시고요. 이제 됐다. 이거라면 어디든 들어가겠어. 작은 주머니에도 딱이네. 나 나간다. 안녕, 베티. 소파가 엉망이잖아? 이게 뭐냐고. 진짜 웃겨. 선생님들은 모를 거야. 안녕, 얘들아. 우리한테 인사한 거야? 그나저나. 지들이 잘난 줄 알지. 이렇게 해보자. 이따가 보자. 안녕. 이놈의 인기란. 안녕. 개비가 내 새 스타일을 좋아할까? 기대돼. 저기 있다. 피어싱이네. 나도 피어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를 들어야 하는 건가? 도와줄까? 피어싱을 하고 싶어서요. 내가 피어싱이라니. 천천히 생각해. 맘에 드는 거 있어? 이거야. 이거? 진짜? 뭐, 그러던가. 아플 수도. 아니, 아플 거야. 벌써 후회되는데. 어지러워. 그럼 그렇지. 한두 번도 아니고. 빨리 해치우자. 싫어요. 또 뭐야? 울면서 도망간 게 이번 주만 네 번째네. 직업을 바꿀까? 너무 무서웠어. 폴더를 가져왔네? 잠깐. 이 클립을 써볼까? 직접 피어싱을 만드는 거야. 이 팬츠로 클립을 반으로 자르고 코에 넣으면 무통 피어싱 완성. 자스민? 너 맞아? 안녕. 예쁘다. 코 피어싱도 했어? 스타일 좀 바꿔보려고. 나도 두 개나 더 뚫었어. 한번 뚫으면. 완전 중독적이야. 어, 안녕. 안녕. 클립을 더 사야겠네. 브러쉬 준비 완료. 펜슬까지. 다 됐어요. 앉으세요. 아, 네. 오늘 엄청 기대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반짝이는 파우더로 시작할게요. 엄청 근사해질 거예요. 근사해질 거예요. 다음은 찰떡처럼 어울릴 아이섀도우죠. 움직이지 마세요. 너무 잘 어울린다. 마스카라도 해야지. 입술도 돋보이게 만들고. 이거 너무 좋더라. 다 쓴 건가? 분명 남았을 텐데. 신경 쓰이네. 오. 아하, 이거 너무 웃기다. 라면도 맛있네. 크리스만 보면 너무 웃겨. 어? 포크가 있었는데. 이거면 되겠어. 포크 사이에 튜브를 끼우고. 밀어주면 립글로스가 나오지. 알뜰하게 쓸 수 있다고. 나머진 용기에 넣고. 이건 버리면 끝. 이게 사용하기도 더 쉽지. 튜브를 짜지 않아도 되니까.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면 돼. 왜 진작 생각을 못했지? 색이 너무 예쁘다. 이제 끝났네요. 우와. 어때요? 우와. 너무 예뻐요. 정말 고마워요. 다 젖어버렸어. 엉망이 됐네. 내 머리랑 화장 좀 봐. 비 진짜 많이 온다. 우산을 챙겨가길 잘했어. 으, 불공평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비 때문에 다 망해버렸어. 그러게. 머리 좀 손봐야겠다. 아,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아. 여기 핸드드라이어가 있지? 이걸로 머리를 말려봐. 분명 해결될 거야. 나만 믿어. 좋아. 머리가 잘 마르고 있네. 말도 안 돼. 다 말랐잖아. 내가 말했지? 훨씬 산뜻해졌어.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해져서 참 좋아. 이번엔 이 옅은 분홍색을 써야지. 참 예뻐. 오, 문자 왔나 봐. 어디 보자. 오, 무지개 파티. 이럴 수가. 정말 근사해. 좋아. 뭔가 입을 게 필요해. 어머, 붓. 좋아. 옷장. 뭐가 있나 보자. 안 되겠어. 색이 전혀 없네. 이제 어떡하지. 무지개 같은 게 필요한데. 잠깐. 내 물감. 화려한 색이 많아.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난 천재야. 좋아. 무지개처럼 꾸며보자. 물감이랑 붓이 필요해. 두 가지 색을 한꺼번에 해야지. 이제 눈에 이 색을 더해. 색을 바꿔서 아래쪽에도. 이거 멋져. 하지만 무지개 파티니까 더 화려해야 돼. 여기는 제일 큰 곳을 쓰자. 좋아. 붓에 물감을 바르고 칠할 준비됐어. 바로 이렇게. 내 입술에 발라. 좋아. 다음은 녹색 마스카라. 재미있어. 속눈썹에 색을 골고루 칠해줘야 돼. 오, 알았다. 눈썹도 색이 필요해. 오렌지색. 모양도 다듬어줄 거야. 잘 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됐다. 이제 조금만 더. 어머나. 파란색 주근깨가 정말 귀여워. 매일 그리고 다녀야겠어. 좋아. 드디어 무지개 메이크업이 완성됐어. 어? 그게 뭐지? 저 불빛 좀 봐. 우와. 무지개 파티야. 정말 근사해. 우와. 네 메이크업 멋지다. 직접 한 거야. 정말 재미있어. 무지개 파티에 잘 어울려. 누가 물으면 온종일 수영장에서 쉴 거라고 해줘. 왜? 좋다. 베티, 고맙지만 난 절대 안 타. 그래. 뭐, 난 에어컨 아래에서 쉬고 있을게. 안녕. 바깥이 정말 찜통이야. 그래도 수영장은 좋더라. 얼굴이 간지럽네. 언제 주근깨가 이렇게 생겼지? 에이,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래도. 주근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일부러 그릴 수도 있어요. 보세요. 정말 예쁘죠? 잘 됐네. 자연스러워. 어때? 나처럼 됐네? 넌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해준다니까. 여름이에요. 그렇다면 제모도 신경 써줘야겠죠? 급하다, 급해. 조심 좀 해. 베티? 너 눈썹이... 지금 내 눈썹 다 밀린 거야? 일부러 그런 건 정말 아니야. 알지? 일단 면도기부터 내려놔요, 베티. 제발. 잠깐. 오, 이 난장판 안 보여? 잠깐 생각 좀 해보자. 이 숟가락 곡선이 완벽한걸. 이걸로 모양을 잡을 수 있겠어. 선부터 따라 그려보고. 이제 속을 채우는 거야. 와, 이거 제대로인데? 눈썹이 사라졌는지도 모를걸? 직접 확인해봐. 어디 보자. 릴리, 너 정말 화장 천재구나? 휴, 겨우 살았네. 르네상스 철자가 어떻게 된다고? 자, 집중하자. 아, 손 아파. 내 이름이 뭐더라? 점! 어? 뭐? 이건 고문이야. 1초만 쉬자. 누가 불을 켰지? 뭐야? 해 뜬 거야? 와, 잠들어버렸구나. 이 마녀는 대체 누구지? 이러고 학교를 어떻게 가? 밤새는 건 최악이야. 이 엄청난 냄새는 뭐지? 여기 분명 내게 필요한 게 있어. 위에! 릴리, 그거 내 거야. 너 어제 밤새웠어? A 받으려면 너 어쩌겠어. 그냥 내가 만들어야지. 흠, 꿀이네?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먼저 재료를 그릇에 잘 섞어주세요. 커피 한 스푼. 그리고 꿀 몇 방울. 꿀이 숟가락에서 커피 위로 떨어지게 두세요.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재료가 잘 녹을 거예요. 화장솜을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제 그릇에 조심해서 놓고 잘 적셔주세요. 그리고 이 녀석들을 눈 아래에 올립니다. 부은 눈에는 역시 카페인이죠.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아름다워지는 건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릴리? 나중에 다시 걸게. 릴리. 너 부엌에서 또 잠들었어. 뭐야? 네 눈 좀 봐. 뭘 했는지 몰라도 효과 짱이다. 우이. 커피는 정말 최고라니까. 그의 초정도면 만족스러워 하겠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다니. 우와. 생일 케이크네요. 소원 빌어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어쩌고도 어쩌고. 뭐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난 볼일 다 봤으니 간다. 나 참 이런 것까지 하다니.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택배가 왔나 본데. 뭐지? 평범해 보이네. 그치만 초기화. 내가 열어서 봐야겠어. 뭐가 들었으려나. 에디 배우네. 귀여워라. 그런데 화가 나. 제 거예요? 제 선물을 열었다고요? 못됐어. 진짜 부드럽다. 드디어 친구가 생겼어. 이게 뭐지? 내 건 아닌데. 속눈썹이 정말 길구나. 초콘. 최고의 생일이야. 기분 좋다. 이제 다른 쪽까지. 대변신이네. 사정을 시도해볼까? 생각보다 힘드네. 안 돼. 잡았다.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돼. 지저분해. 더러워. 그냥 얼굴에 짜야지. 나쁘지 않네. 좋았어. 한 손으로 문질러. 너무 많은 거 아니겠지? 됐다. 다 문질렀어. 입술 차례야. 됐다. 얼른 흘리지 말고. 입술이 여긴가? 좋아. 됐어. 안녕, 베티. 너 거울 봤어? 너 정말 무서워. 네가 직접 봐.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진정해. 그냥 닦아. 전부 다. 벅망이야. 블렌딩에 도움이 필요해. 어? 우와, 이런 물건이 있었어? 메이크업을 브러쉬에 바르고 얼굴에 대면 돼. 그러면 다 알아서 해줘. 우와, 이거 정말 좋다. 다시 예뻐졌어. 으악, 입술은 이걸 써. 입술에 대면 돼. 짱. 입술 내밀어. 좋아, 해볼게. 음. 오, 효과 있지? 좋았어. 아하. 어, 깜빡했네. 뭐 하는 거야? 으악. 눈썹 그렸어. 으악. 끝이 없구나. 밤은 너무 심심해. 뭔가 재미있는 걸 하고 싶은데. 맞아. 그렇다면 메이크오버 어때? 좋은 생각이야. 공간이 좀 필요해. 나도. 안녕, 화분. 좋아. 이제 필요한 건 화장품이야. 이것 좀 봐. 립스틱, 아이섀도우, 컬러 팔레트. 준비됐어? 화장을 먼저 끝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타이머를 켜자. 자, 시작. 흠, 뭐부터 사용할까? 빨리 서둘러야 해. 이걸 이리로 옮기고. 금방 돌아올게. 어디 가는 거야? 상관없어. 내가 이길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걸 잊을 뻔했어. 테이블에 호일 한 장을 까는 거야. 흠, 그리고 파운데이션 약간. 너 뭐 하는 거야? 파운데이션 한 방울 호일 위에 펴발라. 지금까지 아주 좋았어. 이제 눈화장이야. 난 항상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어.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잖아. 다 됐어. 그리고 이렇게 호일을 눌러주기만 하면 돼. 너 화장하는 방법을 알게는 하는 거야. 거의 다 됐어. 잘 봐. 멋지지? 대박이다. 나도 해볼래. 정말 쉬워. 한번 해봐. 호일 한 장을 준비하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바르고. 근사해. 피카소가 울고 가겠는걸. 거의 다 됐어. 다 된 것 같아. 그리고 이걸 그냥 얼굴에 붙이면 돼. 내가 어떤 모습인지 빨리 보고 싶어. 드디어 결과를 확인할 때야. 나 어때? 너 거울 보지마. 깨질지도 몰라. 그렇게 심해? 나 괴물 같아. 도와줄게. 내가 고칠 수 있어. 흠. 이거면 될 거야. 여기 조금. 저기도 약간. 이거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거야. 자. 내 걸작이 완성됐어. 움직이지 마. 아야. 내 코. 어머나. 이거 정말 네가 한 거야? 나 정말 예뻐졌잖아. 내 메이크업. 내 드레스. 파티하자. 좋아, 렉시. 준비됐어? 우운 감자 같아. 너한테 어울려. 눈이 완전 돋보인다. 나 갈게. 너 거기 서. 이거 정말 재미없어. 카일리. 응. 말도 안 돼. 이거 정말 웃긴다. 아, 귀여워. 흠. 더 나은 조명이 필요해. 야, 나 좀 도와줘. 이거 좀 들어봐. 난 네 조수가 아니거든. 무슨 말 했니? 예쁜 척 하느라 너무 바빠서 못 들었어. 예쁜 쪽이 나오도록 해야 해. 아니야, 이게 아니지. 이리 움직여봐. 옷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예뻐. 내가 인간 삼각대야? 이건 정말 최악이야. 안녕, 여러분. 오늘은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하트하트, 뽀뽀, 윙크. 날 너무 좋아해. 에헴. 내추럴 좋아하네. 뭐, 메이크업을 약간 하기는 했지. 이번에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야. 그렇다고 해도 별 차이 없겠지만. 네가 정 그러고 싶다면. 난 그래도 예쁘니까. 그냥 화장이야. 심호흡, 괜찮을 거야. 안녕, 내 오랜 친구. 네 모습을 언제나 그대로 기억할게. 예쁘게.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한 것도 아니야. 시원하다. 이것도 필요 없을 거야.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네. 이걸 긁어내자. 우와, 이제 냄새를 맡을 수 있어. 눈을 못 떼겠는걸. 그리고 마지막. 안녕, 내 섹시한 입술. 그래, 바로 이거야. 마지막 단계. 좋아, 계속해. 넌 할 수 있어. 나 어때? 기분 정말 좋아. 어떻게 생각해? 와, 너 정말 못생겼다. 지금은 어때? 속았지? 남자가 나보다 화장을 더 잘하잖아. 쉿. 쉐릴. 어, 왜? 나 안 자. 어, 알았어. 여기 있어. 아, 좋았어. 고마워. 생각해보면 쉬운 문제야. 짜잔. 장난하니? 아, 알았다. 다시 쓸게. 안 지워지네. 안 지워지네. 아, 연구 마커. 그냥 가려야지. 그런 후에 문지르는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이제 정답을 적어야지. 이건 어때? 너 내 친구 맞아? 이거 답 아니야? 제발 좀 들어가. 라커의 물건이 너무 많은가 봐. 제발 닫혀라. 됐다. 드디어. 휴. 절대 안 다칠 줄 알았어. 아야. 아, 졸려. 흠. 쉐릴 라커가 열렸네. 이상해. 쉐릴? 너 괜찮아? 쉐릴? 일어나. 학교 가기 싫어, 엄마. 흠. 어떻게 얘를 도와줄까? 이 가방이 도움이 되겠어. 그리고 자석. 이거면 될 거야. 가방을 라커에 넣고 자석으로 붙이는 거야.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 이거면 돼. 그리고 쉐릴 소지품을 가방에 넣는 거야. 이렇게 하면 라커가 깔끔해. 우와, 정말 물건 많네. 확 달라졌어. 이제 쉐리를 깨워야겠지? 유후. 아, 혹시 천사? 어, 너 루나구나. 내가 네 라커 정리했어. 이제 뭐가 있는지 보여. 우와, 정말 깨끗해. 마음에 들어. 고마워. 넌 최고야. 천만해. 이제 놔줘. 나 숨막혀. 그럴게, 친구야. 책을 가지고 수업에 가야지. 어머나. 아무도 없는 척해. 흠, 루나는 답을 알아. 아는 거라 다행이야. 루나가 답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도움이 필요해. 서둘러야 돼. 어머나. 어머나, 컨닝을 안 해. 정말 야갔어. 체릴. 쉿. 하지마. 하지만 너 못됐어. 좋아. 그럼 간식이나 먹자. 이게 필요해. 음, 초콜릿. 저거 초콜릿이야. 맛있겠다. 꼭 먹어야겠어. 너무 배고파. 정말 맛있어. 야, 체리. 나도 하나만 줘. 글쎄. 싫어. 좋아. 하나도 거봤나. 덤벼. 방법은 오직 하나야. 누가 창문 열었어. 사탕 하나. 더. 좋아. 가져가. 답을 줘. 더. 좋아. 됐어? 거래가 성사돼서 기뻐. 고마워, 친구. 음, 고마워. 난 공부 싫어. 이거 편해. 여기 무슨 일이야? 정말 실망이구나. 이리 내놔. 어? 학교 끝나고 남아. 둘 다. 말도 안 돼. 아마추어 같으니.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맛있어. 난 행복해. 미술 시간은 정말 신나. 좋아, 얘들아. 오늘은 고양이를 그려보자. 이 귀여운 얼굴 좀 봐. 시작. 이거 어렵네. 이건 꼬리야. 우와, 이거 형편없어. 끝. 서둘러서 내 최고 작품은 아니야. 뭐야? 말도 안 돼. 오늘은 최악이야. 이리 내놔. 아, 네가 원한다면. 흠,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거면 될 거야. 펜 주변에 고무줄을 감고 반대쪽에도 똑같이 하는 거야. 내 공책에 있는 고양이를 따라 그리면 돼. 효과가 있어. 선만 제대로 따라 그리면 돼. 우와, 정말 멋져. 완벽해. 대단해, 쉐리. 고마워요. 타고났어요. 호비? 언제나처럼 훌륭해, 루나. A플러스. 계속 잘해라. 감사합니다. 안 돼. 아직도 인쇄 중이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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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미술이 싫어. 이거 정말 어려워. 모르겠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서둘러야 돼. 이렇게 하면 정말 쉬워. 그렇게 하면 절대 못 배워, 쉐릴. 화장실 가도 돼요? 가. 서둘러. 이 수업은 망했어. 우, 물이나 마시자. 잠깐 좀 쉬어야겠어. 계획이 필요해. 잠깐. 알았다. 이거 소용없어. 이건 좋은 생각이야. 이 컵에 숫자를 적는 거야. 그리고 다른 컵을 그 위에 끼워. 더하기 표시와 빼기 표시를 이 컵에 적는 거야. 다른 컵으로 이걸 반복해. 컵을 돌려서 정답을 찾으면 돼. 좋았어, 이거야. 이 답은 절대 못 맞혔을 거야. 이제 너무 쉬워. 팔가락까지 써야 되겠어. 루나를 도와줘야겠어. 야, 양말 벗지 마. 이거 써. 우와, 고마워. 잠깐. 너 뭐 하는 거야? 난 노력했어. 나 모르겠어. 너 정말 멋있어. 안녕, 루나. 오늘 예쁘다. 이거 정말 불편하네. 정말 짜증나. 못 참아. 너희 둘은 매일 똑같아. 우와, 진정해. 흠, 좋은 생각이 있어. 쉐리를 방해하지 않고 케빈이랑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 우선 공책을 테이프로 덮어. 이거면 돼. 그리고 나서 스펀지 조각을 잘라내. 바로 이렇게. 다음은 스펀지에 접착제를 발라. 많이는 필요 없어. 스펀지를 이 펜에 붙이는 거야. 이제 케빈에게 메시지를 써야지. 됐어. 이거 케빈한테 줘. 이거 니 꺼야. 받아. 좋았어. 답장을 보내야지. 이게 뭐가 다른데. 너희 잃을 거야. 선생님. 이거 줘. 메시지를 지워야지. 오늘 밤 정말 기대돼. 내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왜, 쉐리. 얘네들 쪽지 돌려요. 보세요. 여기 있었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쉐리. 쪽지가 있었어요. 봤어요. 내 시험. 나 시험 망했어. 안 돼. 오늘 밤에 봐. 정말 기대돼. 아휴, 너무 심심해. 뭐야, 말도 안 돼. 나도 할까? 하지 말까? 해보자. 뭐야, 비웠잖아. 돈이 하나도 없어. 어, 이제 어쩐 다음. 다시 구경이나 해야지. 그런데 좀 피곤하다. 이제 그냥 잠이나 자야겠어. 내 눈썹을 정말 멋지게 바꾸고 싶었는데. 어쩌면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잠깐만. 혹시 이렇게 하면? 그래, 이건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이솔에 비누를 듬뿍 묻혀주고. 좋아. 그러고 나서 눈썹에 바르는 거야. 역시, 모양이 아주 잘 잡히고 있어. 반대쪽 눈썹도 해야지. 우와, 정말 효과가 좋아. 와, 말도 안 돼. 쟤 눈썹 너무 근사하다. 난 이제 수업 준비 다 됐어. 오, 우와. 쟤 정말 예쁘다. 말도 안 돼. 쟤 눈썹 좀 봐. 좋아. 나도 눈썹 좀 다듬어야겠어. 아야. 좋아. 하나 뽑았어. 아, 우와. 쟤는 정말 정말 예쁘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거예요. 어, 여기 조금 무서워. 아무래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정해. 모두 다 잘 될 거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지? 좋아요. 다 끝났어요. 오, 저 여자 정말 멋있다. 좋아. 나도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학생,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 있어? 오. 그게... 잠깐만요. 이거 파래해 줄 수 있어요? 오, 미안하지만 안 돼. 안 돼요? 왜요? 안내문 못 봤어? 21세 이상만 돼. 미안하지만 내가 정한 규칙이 아니야. 어, 알았어요. 그럼 그냥 갈게요.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자, 다음 손님. 속상해. 내가 거기 얼마나 용기내서 간 건데. 그리고 메이크업도 엉망이 됐어. 오늘은 정말 운이 나쁜 날이야. 그 여자는 정말 못됐어. 어? 이거 산 기억이 없는데? 잠깐. 이거면 도움이 될 거야. 스탠실을 만들어야 돼. 좋아. 이제 팔 위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는 거야. 다음은 접착제 타래. 붓으로 접착제를 골고루 펴발라야지. 됐다. 다음은 반짝이. 빠짐없이 골고루 뿌려줘야 해. 골고루 잘 발라지도록 문질러줘. 바로 이렇게. 이제 작품을 공개할 시간. 너무 귀엽잖아. 여분의 반짝이는 살짝 불어주면 돼. 우와. 정말 멋지게 됐어. 이건 꼭 사진으로 찍어둬야 해. 인스타그램에 꼭 올려야지. 어, 안 돼. 엄마가 온다. 얼른 지워야지. 이런. 안 지워져. 어, 여기 있었구나. 여기 정리 정돈 좀 해줄래? 그럴게요. 사랑해요, 엄마. 휴, 큰일 날 뻔했어. 얼른 전화를 확인해야지. 어? 누가 전화했네? 아, 너무 귀여워. 전화를 껴안아 주고 싶을 정도야. 그럼, 필요함을 빌려줄게. 그 끈 달린 검은 드레스 말하는 거지? 어? 화장품 가방을 저기에 놔뒀어. 지금이 기효야. 얍! 얼른 도망가야지. 저기 있다. 어머나 세상에. 뭔가 해야 하는데. 어디에 있지? 여기 있다.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야. 좋아. 됐어. 키스하고 싶은 입술이야. 머리도 풀어야지. 그리고 살짝 흔들어주고. 웹! 머리카락이 입술에 붙었어요. 잘 모르겠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이것도 한번 써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 조금만. 이건 정말 가벼워. 살짝 조심스럽게 입술에 발라야지. 다 됐다. 이제 넣어두고. 지금이 기회야. 우와, 네 입술. 이거야. 우리 키스하는 거야. 야, 지금 당장 멈춰. 너 내 화장품 가방 가져갔지? 이리 내놔. 우와. 여자애들은 무서워. 비행기에 타기만 했더라면. 어? 이런, 준비가 안 됐나? 데이트가 오늘이었어? 집이 엉망인데. 아담이 이런 꼴을 보면 안 돼. 얼른 청소를 해야지. 거의 다 됐어. 먼지 사라저라. 안에서 뭘 하는 거야. 어머나. 오늘 머리가 예뻐서 다행이야. 잠깐만. 안녕하담. 들어와. 앉아서 너 기다리고 있었어. 휴. 음료수 한잔할까? 얘기도 하고. 나 이제 가봐야겠어. 와줘서 고마워. 나중에 봐. 집 좋네. 아, 힘들었어. 다시 소파로. 다시 몰아보기 시작. 아, 기분 좋다. 살다 보면 귀찮은 일들이 참 많죠. 쓰레기통에 성가신 비닐봉지를 넣는 것처럼요. 케이트, 더 쉬운 방법을 보여줄게. 가장 안전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봉지에 머리를 먼저 넣으면 공기가 차지 않도록 할 수 있어. 자, 인생을 편하게 해줄 멋진 꿀팁 하나 추가했지?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청소를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가 집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넷플릭스야, 내가 간다. 하지만 팝콘이 공포 영화 시청에 가장 적합한 선택은 아니죠. 세상에, 팝콘이 바닥에 쏟아질 거예요. 좋든 싫든 릴리는 청소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리모컨은 어디 있지? 이 좀비를 영원히 막아야 한다고. 휴, 아슬아슬했다. 안 돼. 엄마가 곧 돌아오실 텐데 청소를 하나도 안 했어. 음, 이 장난감 리모컨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장난감 차가 도착했습니다. 음, 이를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이 장난감 차를 활용할 수 있지. 쉬운 청소 꿀팁을 위해서 빗자루 솔을 이렇게 원격 제어 자동차에 붙여주세요. 이런 케이블 타이로 차의 앞부분에 솔을 묶어줍니다. 꽉 묶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쪽에도 똑같이 묶어주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믿어보세요.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하니까요. 됐다! 빠져나온 부분을 자르는 거 잊지 마세요. 와, 이게 바로 2020년의 청소죠. 그럼 시동을 걸어볼까요? 이런 빗자루를 사용하면 일반 빗자루보다 훨씬 더 바닥을 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오예! 잘했어! 음, 모두 깨끗해진 것 같군. 이제 모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기만 하면 돼요.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겠죠? 장난감 자동차야, 도와줘서 고마워. 더러운 접시가 가득한 싱크대를 보면 편안한 하루가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아, 세상에. 어젯밤에 설거지를 했어야 됐는데. 음, 하려면 지금 해야겠지? 설거지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린다니까. 하지만 한 번 시작만 하면 싱크대는 점점 비게 됩니다. 자, 시사 종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접시입니다. 휴, 엄청난 양이었다. 음, 설거지를 하고 나니까 배가 고프네. 잠깐, 내가 뭐 하는 거지? 방금 설거지를 마쳤는걸? 또다시 더러운 접시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접시를 사용해야 하지만 설거지감을 만들고 싶진 않다면 이 꿀팁이 여러분의 새로운 친구가 될 거예요. 접시를 사용하기 전에 랩으로 덮으세요. 그런 다음 바로 먹고 싶은 음식을 담아보세요. 이 파스타, 정말 맛있어 보이죠? 접시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간단히 랩을 버리시면 됩니다. 설거지보다 더 쉽죠? 좋았어, 접시야. 이제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 좋아, 오늘 외출할 준비가 된 것 같군. 모자를 쓰면 완성. 그런데 케이트의 청소기가 이렇게 길을 막으면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 우우, 이럴 것 같더라니. 저 케이트, 다음번에는 끈을 사용해보면 어때? 음? 이걸로 뭘 하면 돼? 백팩의 원리를 생각해봐. 휴, 백팩? 아, 그렇지. 백팩처럼. 이 꿀팁은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청소기의 양쪽에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끈을 간단히 통과시켜주세요. 일단 끈을 튼튼히 묶으면 팔을 넣고 진짜 백팩처럼 청소기를 매주세요. 이제 위험한 청소기의 튜브를 뒤에 둘 수 있을 거예요. 보셨죠? 바닥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청소를 계속하세요. 음, 과자 맛있다. 뭐? 벌써 다 먹은 거야? 음, 간식 시간은 끝났군. 음, 누군가는 쓰레기 봉투를 꺼내야겠어요. 꽉 찼거든요. 왜 항상 나만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거야? 쓰레기가 도처에 있어. 음, 이 집에서 과자를 엄청나게 먹는군. 음, 이렇게는 안 되겠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려면 패딩도 입고, 모자도 쓰고, 장갑도 껴야 한다고. 너무 귀찮아. 음, 그건 너무 싫어. 어쩌면 이 성가신 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이 녀석만 있으면 돼. 비닐봉지를 거꾸로 놓은 테이블 다리 위에 씌우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쓰레기 버리는 일을 조금 더 미룰 수 있습니다. 오예! 케이트와 절친이 된 지 3년이 되었다니 믿을 수 없어. 절친 기념일이야, 케이트. 아, 고마워, 릴리. 3년 동안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우와, 정말 고마워. 선물을 열기 전에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돼? 안 돼. 릴리 선물 준비하는 거 까먹었어. 어, 이건 안 되겠고. 이거면 됐어. 필요한 건 머리 고무줄 뿐이지. 선물을 급하게 준비해야 될 때 이 꿀팁을 사용해보세요. 수건을 3분의 1 지점에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바닥부터 수건을 단단하게 말아주세요. 중간쯤에 멈추시고요. 수건의 윗부분도 만 부분이 서로 만날 때까지 말아주세요. 다음으로 한쪽 끝을 비틀면서 가운데 부분을 접습니다. 수건이 돌출된 부분을 감싸도록 접어주세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제 머리끈을 수건 중앙에 묶고 작은 고무줄 두 개로 상단의 양쪽을 묶어주세요. 이제 리본으로 첫 번째 머리끈 주위를 감싸입니다. 이제 어떤 건지 좀 아시겠죠? 네, 맞아요. 사랑스러운 테디베어 수건이에요. 아, 귀엽죠? 손수건으로 만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할 거예요. 어, 왔구나. 우와, 내 거야? 고마워. 너무 마음에 들어.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케이트. 케이트가 원숭이라도 된 건가요? 누가 바나나를 저렇게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아직도 먹고 있어요. 좋아, 케이트. 네가 말한 거 다 사왔어. 어, 릴리가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크게 다칠지도 몰라요. 조심하세요, 릴리. 네, 정말 제대로 넘어지고 있어요. 안 돼, 내 선인장. 선인장도 떨어지고, 릴리도 넘어졌네요. 어, 정말 끔찍하게 넘어졌어요, 릴리. 괜찮아, 릴리? 엄청 아플 것 같아. 아야, 선인장이 꽤 따가워 보이네요. 자, 여기 바나나 껍질. 도움이 될 거야.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 바나나를 장갑처럼 써서 선인장을 잡을 수 있겠어. 화분에 선인장을 넣어야 한다면 바나나 껍질을 사용해서 손가락을 보호할 수 있어요. 따가운 가시야, 받아라. 봤지? 새 것 같아. 정말 마음에 들어. 선인장을 안아줄 수 없는 게 아쉽네. 정말 재미있지? 그래서 말인데? 그래, 케빈이 파티에 초대했어. 꼭 가야 돼. 케빈이 나도 초대해주면 좋겠다. 그 팔에 안겨서 춤추고 싶어. 나도 가도 돼? 아, 이렇게 하고. 어, 나 화장 안 했지. 걱정하지 마, 해봐. 나 없는 거 없이 다 있어. 메이크 오버 할 시간. 그래, 좋아. 그런데 내 것도 있어. 봐, 짜잔. 어, 이건 내 브러쉬? 멋지지? 어, 그래. 요즘에 난 펜슬이 좋아. 컨투어링으로 얼굴형이 바뀌어. 처음에는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마는 됐고, 이제 밝은 색 차례야. 이 부분이 중요해. 페이스 페인팅 같지 않니? 이제 잘 섞어줄 차례야. 봤지? 효과 있어. 우와, 나도 해볼래. 건대뼈 아래? 너무 많이 하지 마. 그래, 눈 아래도. 너무 꾹꾹 누르는 것 같아. 이제 섞는 거 맞지? 그래. 우와. 너 테크닉을 좀 연습해야겠어. 나 예쁘지? 우리 갈까? 그래. 정말 재미있지? 그래서 말인데. 그래. 케빈이 파티에 초대했어. 꼭 가야 돼. 케빈이 나도 초대해주면 좋겠다. 그 팔에 안겨서 춤추고 싶어. 나도 가도 돼? 아, 이렇게 하고. 어, 나 화장 안 했지. 걱정하지 마, 해봐. 나 없는 거 없이 다 있어. 메이크 오버 할 시간. 그래, 좋아. 그런데 내 것도 있어. 아, 짜잔. 어, 이건 내 브러시? 멋지지? 어, 그래. 요즘에 난 펜슬이 좋아. 컨투어링으로 얼굴형이 바뀌어. 처음에는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마는 됐고. 이제 밝은 색 차례야. 이 부분이 중요해. 페이스 페인팅 같지 않니? 이제 잘 섞어줄 차례야. 봤지? 효과 있어. 우와, 나도 해볼래. 광대뼈 아래? 너무 많이 하지 마. 그래, 눈 아래도. 너무 꾹꾹 누르는 것 같아. 이제 섞는 거 맞지? 그래. 우와. 너 테크닉을 좀 연습해야겠어. 나 예쁘지? 우리 갈까? 그래. 정말 멋진 파티야. 어, 잘생겼어. 너 춤 잘 추는구나. 어머나. 뭐야? 내가 더 낫지 않나? 나도 머리를 더 흔들어야 하나? 춤 잘 추는구나. 왜 이게 안 되지? 불공평해. 내 머리가 찰랑찰랑하지 않는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너 괜찮니? 왜 그래? 내 머리도 너 같으면 좋겠어. 이거? 그냥 다 스타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우선 묶은 걸 풀게. 그리고 머리를 약간 높이 묶어. 여기에 포니테일을 만들 거야. 이제 옆머리를 올릴 거야. 다른 고무줄로 처음 묶은 거를 묶어줘. 이제 제자리에 고정시켜.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이거 어때? 이럴 수가. 이거 내 머리야? 정말 고마워. 이거 최고야. 어서 가서 춤추자. 안녕, 돌아왔구나. 우와, 오늘은 정말 최고야. 머리를 움직여. 우후. 얘들아, 머리 조심해. 이 책 정말 좋아. 이 버거도. 나 좀 안 줄게. 나랑 운동할 준비 됐어? 가자. 운동? 아니야, 난 됐어. 싫어. 건강해지고 싶다면서. 그게 그렇기는 한데. 얘한테 잘 보이고 싶다며. 네 말이 맞아. 그랬지? 운동하러 가자. 내 뒤에 따라와. 그러면 운동이 될 거야. 널 보기만 해도 힘들어. 다리 운동만 하지 말고 팔도 이렇게 움직여. 얼른 이쪽으로 가자. 여기 좋아. 알았어. 질질 끌지 말고 속도를 내.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렇게 하는 거야. 맙소사. 너무 힘들어. 할 수 있어. 괜찮아. 계속해. 이 멋진 입술을 기억해. 그래, 몇 개만 더. 잘하고 있어. 하나만 더. 이를 악물고. 낙소사. 너무 힘들어. 다리가 부러졌나 봐. 집에 와서 다행이야. 버거가 아직도 있네. 배고파. 좋았어. 얼른 먹어야지. 잠깐. 즐기지 않게 숨어도 먹어야지. 여기가 좋겠어. 먹자. 어디 갔지? 집에 왔을 텐데. 여긴 없는데. 도대체 어딜 갔지? 잠깐. 이 쩝쩝대는 소리는 뭐지? 찾았다. 이 밑에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거 내놔. 운동 열심히 했는데 다 망칠 거야. 배고프면 이 사과 먹어. 우리 스무디 만들자. 재미있고 맛있어. 여기 마셔. 건강에 좋아. 정말? 이거 맛이 형편없어. 네 말이 맞아. 끔찍해. 미안. 물이 데워졌으니까 이제 수프를 만들어야지. 이 순간을 하루 종일 기다려왔어. 정말 따뜻하고 편안해. TV에서 볼만한 게 있나 볼까? 다른 걸 틀어보자. 안녕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새 집을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여기는 파티룸이에요. DJ 상시대기 중이죠. 오, DJ. 정말 재미있겠다. 어? 어, TV가 또 고장이야. 제발. 여기는 새 컴퓨터랑 게임기가 있는 사무실이에요. 맞아요. 난 최고예요. 바쁜 하루를 마치고 나서 목욕을 하면서 쉬어요. 와. 오, 아, 뜨거워. 잘 준비가 되면 돈 이불을 덮어요. 이런, 그만 봐야겠어. 내 인생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수프를 엎질렀으니 닦아야지. 나도 그 거품나는 베스밤이 있으면 좋겠다. 그냥 이 뻣뻣한 스펀지로 문질러야지. 이런, 비누를 떨어뜨렸어요. 좋아, 비누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이리 와. 하아, 그 색색의 베스밤을 잊을 수가 없어. 잠깐,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아, 빈 그릇으로 시작하는 거야. 데이킹 소다도 그릇 안에 약간 부어줘.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구연산도 넣어줘. 다음은 코코넛 오일. 이건 언제나 좋아. 이제 재료를 잘 섞어줘야 돼. 가루가 서로 뭉치는 경향이 있어. 됐다. 큰 그릇이랑 여러 개의 작은 그릇을 준비했어. 색소도 필요해. 예쁘게 만들어야 하니까. 오, 섞기가 쉽지 않네. 하지만 계속 져. 실리콘 틀 차례야. 흰색 그릇도 잊으면 안 돼. 특별한 틀이 따로 있어. 이 숟가락으로 가루를 떠서 틀에 넣기만 하면 돼. 좋아, 이제 색을 더해보자. 그러고 나서 흰색 가루를 위에 덮는 거야. 좋아. 이제 살짝 눌러줘. 이제 손소독제를 위에 뿌려서 굳을 때까지 기다려. 다 됐어. 이제 틀에서 꺼낼 수 있어. 좋아. 이제 구름 베스밤을 써볼 차례야. 내가 직접 만든 거라서 더 좋아. 물에 담가보자. 오, 이 거품 나는 것 좀 봐. 이거 봐. 무지개 색이 나오고 있어. 화려한 색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수프를 엎지른 게 다행이야. 정말 좋은 하루야. 이 대회 우승은 나야. 내 머리 정말 예뻐. 착각은 자유지. 잠깐 실례. 흠, 이 드레스 정말 잘 어울리겠어. 흠, 보는 눈하고는. 흠, 메이크업 브러쉬가 없으면 어떡하지? 글쎄, 내추럴 룩으로 가는 거지. 드레스 예쁘네. 칭찬으로 받아 둘게. 어, 메이크업 브러쉬가 어디 갔지? 방금 전에 여기 있었는데. 이런, 뭘 사용하지? 칫솔? 이거면 될 거야. 컬러 팔레트와 물 한 잔을 준비해. 깨끗한 칫솔을 물에 담그는 거야. 그리고 메이크업. 소를 튕겨서 메이크업이 얼굴에 튀게 해. 날 믿어. 난 전문가거든. 여러 색깔로 더 멋진 효과를 낼 수 있어. 여분을 닦아내면 생기가 넘치는 아이섀도우 완성. 안녕, 예쁘니. 신사승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쇼를 시작하죠. 흠, 글쎄. 안녕하세요. 놀라워요. 우승이에요. 예쁘잖아. 뭐야. 감사합니다. 도구에는 케첩을 뿌려줘야지. 난 이 정도만 뿌리면 돼. 이제 내 차례지. 으악. 나와라. 나와. 이게 뭐야? 이제 먹어볼까? 음. 됐다. 이제 먹어보자. 음. 뭐지? 내 옷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실수였어. 미안. 내가 해결해줄게. 울지마. 모르겠다. 아하. 알았다. 내가 해결해줄게. 마커에서 물 빠지는 거 보이지? 이제 스프레이 물병 차례야. 이제 이 얼룩진 티셔츠를 변신시켜주자. 포크로 셔츠를 이렇게 말아줘. 손으로 꽁꽁 잡고 고무줄로 잘 묶어줄 거야. 다음엔 스프레이를 뿌려줘. 원하는 대로 다양한 색을 쓸 수 있지. 구역마다 다른 색을 써볼까? 거의 다 됐다. 짜잔. 내 걸작이 완성됐어. 원래보다 훨씬 더 멋지다. 케찹 얼룩은 보이지도 않아. 우와. 정말 고마워. 다 내 계획이었다구. 이 새 학교 좋아. 저거 탐폰이야? 뭐가 그렇게 웃겨? 안돼. 이럴 순 없어. 새 출발은 물 건너갔다.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말이지. 탐폰이 멋진 웨이브 스타일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는 거 알아? 크기도 딱 좋아. 그냥 묶고 기다려. 봤지? 멋지지? 우와. 정말 대단해. 많이 가져와서 다행이야. 해보자. 넌 콧물 좀 닦고. 새 옷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완전 새 사람이 된 것 같아. 하지만 이건 까다로울 수 있지. 안 돼. 내 말이 뭔지 알겠지? 이제 뭐? 하나 더 있어서 다행이야. 한 번 더 해볼까? 조심. 조심. 안 되네. 내가 운이 없는 건가? 이건 어떨까?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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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우승자가 나왔어요. 손톱아, 너 뭐가 문제야? 나 포기할래. 이 오래된 건 어떨까? 말도 안 돼. 벌써 아니네. 이 구멍들 엄청나. 맘에 들어. 어쨌든 훔쳐서 가자. 주변에 또 뭐 있지? 신선한 꽃? 내 애인에게 주기 딱 좋네. 저 예쁜 얼굴 좀 봐. 내 거. 이 사람들 부자인가봐. 오, 이런. 나 혼자가 아니네. 눈물은 왜 흘려? 이 바보 같은 손톱 때문에 스타킹이 자꾸 찢어져. 나한테 딱 맞는 게 있어. 봤지? 다 넣을 거야. 하지만 내 손가락. 그러면 장갑을 껴. 잡아. 그렇지. 장갑. 고마워. 우리 안 풀려. 엄청 순조롭게 되고 있어. 잡아당길 수도 있어. 보이지? 고마워. 내 다리 멋져 보이지 않아? 이 도둑은 뭐 좀 안 해. 너 그거 알아? 이거 너만큼 예뻐. 고마워. 어, 잠깐만. 어, 이런. 가야 할 시간이야. 여기로 돌아와. 야, 진아. 내 옷 좀 봐. 귀엽지? 그치? 응, 엄청 좋아. 어쨌든, 여기 걸어오면서 배고파졌어.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없어? 응. 오, 세상에. 이 지갑 좀 봐. 그리고 이것도. 오, 안 돼. 내 치마는 안 돼. 차가 다 안 묻었잖아. 넌 어떻게 그렇게 서투르냐? 미안. 내가 도와줄게. 아, 오늘 손이 잘 미끄러지네. 자. 뭐? 고마워, 아마도. 어, 잠깐만. 어. 알겠다. 뭐? 너 치마 줘. 좋아. 너가 그렇다면야. 이제 마법을 지켜봐. 티벳 뭉치가 많이 있는 그릇에 넣어. 그러고 나서 뜨겁게 끓는 물을 부어. 색이 나오는 게 보이지? 물에 잘 담겼는지 봐. 그리고 하루 동안 놔도. 그럼, 새 치마가 생겼지. 어때? 자. 전부가 더 귀여워. 어? 와우. 저 멋진 여신은 누구야? 나, 들어간다. 와우. 오, 안 돼. 화장하며 노는 건 정말 재미있어요. 좋아. 다 됐어. 한번 봐. 우와. 너 정말 화장 잘한다. 야호. 네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야. 내가 네 머리 해줄까? 걔가 수업 시간에 바로 내 옆자리에 앉은 거 있지? 정말 신났겠다. 그럼.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긴장되고 겁났어. 오, 안 돼, 안 돼.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 마, 안 와.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 그거 내 머리야? 타서 끊어줬잖아. 기절하지 마. 이 콜라 좀 마셔. 도움이 될 거야. 정말 정말 미안해. 난 진짜 형편없는 친구야. 아하, 머리에 컬을 만드는 더 좋은 방법을 알아. 이 빈 콜라병이 필요해. 그러고 나서 내 믿음직스러운 칼. 조심스럽게 잘라야 돼. 그러니까 아주 조심히 말이야. 위쪽도 잘라주고.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위쪽은 없애고. 좋아.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됐어. 이걸로 어떻게 컬을 만든다는 거야? 날 믿어. 머리를 이 안에 넣을 거야. 그러고 나서 드라이를 하는 거야.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효과가 있을 테니까. 절대 못 믿을 거야. 봐. 우와, 내 머리 좀 봐. 정말 곱슬곱슬해. 정말 놀라워. 마음에 들어.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정말 고마워. 안녕하세요. 재킷을 거기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건. 어, 어머나. 설마. 정말 끔찍해. 어, 내 손이 너무 건조해. 이거 정말 창피하네. 오늘 프러포즈를 받게 되면 어떡하지? 절대 내 이런 손을 보여줄 수는 없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장갑. 이게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야. 여기 있어요. 테이블은 저쪽이에요. 휴, 너무 떨려. 용기를 내자. 왔구나. 오늘 너무 예쁘다. 내가 음료수 시켜놨어. 자, 그 장갑 벗는 거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괜찮아. 손이 시려워서 그래. 하지만, 네 손에 키스하고 싶어. 오, 이런. 장갑을 벗겼어. 어? 손이 왜 이래? 그냥 손 다시 가져가도 돼. 어, 걱정하지 마. 누구나 피부가 건조할 때가 있잖아. 아하, 도움이 될 방법이 있어. 저기 봐. 알로에가 있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좋아. 한 번 해봐서 손해볼 건 없지. 우선 알로에를 잘게 썰어줘. 그러고 나서 꿀을 추가하는 거야. 꿀과 알로에는 둘 다 치료 효과가 뛰어나니까. 절구를 이용해서 둘을 잘 섞어줘. 아주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알로에에서 좋은 성분이 모두 나오도록 잘 있게 해줘. 이제 손에 발을 준비가 됐어. 우와, 내 손이 이제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 이제 내 손 다시 잡아도 돼. 얼마든지. 잠깐, 한 가지 더. 어머나, 지금인 거야?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휴, 내가 좀 땀이 나서. 어쨌든 모두 다 잘 돼서 다행이야. 자신의 모습에 솔직하면 자연 미가 드러나요. 어느 메이크업 팁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이런 멋진 비디오를 더 많이 즐기세요. 이 위는 안전할 거야. 조용히만 있으면 날 절대 못 찾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저 달콤한 초콜릿을 즐기는 거야. 이걸 하루 종일 기다려왔어. 엄마, 엄마 거기 있어? 초콜릿 냄새가 나는데. 얼른 먹으면 될 거야. 안 돼. 여기 들어오지 마. 엄마. 제발 안 돼. 안 돼. 엄마, 엄마. 우리 들어가, 엄마. 엄마, 나도 줘. 아니야, 나 줘.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원했을 돈인데. 그림 그리기는 재미있어. 이거 예쁘다. 선 안에만 색칠해야지. 이게 뭐게? 목욕 시간이야. 싫어. 목욕하기 싫어. 그림 그릴 거야. 뭐라고? 너 목욕해야 한단 말이야. 싫어. 그만해, 엄마. 힘은 왜 이렇게 센 거야? 흠, 목욕을 하게 만들 방법이 있을 텐데. 이 크레용이 유용하겠어. 얘야, 엄마한테 모일게. 어? 오, 크레용. 크레용 줘. 네가 와서 가져가. 크레용. 자, 여기 있어. 이제 예쁜 걸 더 많이 그릴 수 있어. 난 목욕이 좋아. 이거 봐, 엄마. 흠, 이건 마음에 안 들어. 훨씬 낫네. 이제 나올 시간이야. 싫어. 나가기 싫어. 여기 있을 거야. 핫도야. 와, 저것 좀 봐. 난 커서 농구선수가 되고 싶어. 이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낮잠 좀 자자. 이 방 좀 봐. 난 장판이네. TV 보고 있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좋아, 내가 치우지. 너,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어, 어, 이런. 내 허리. 얘, 착하지? 할머니 좀 도와줘. 잠깐, 이게 뭐지? 얘가 청소하게 만들 방법을 알았어. 이 농구 골대를 장난감 상자 위 벽에 거는 거야. 이거 좀 봐. 이거 해볼래? 이걸 요즘 애들은 뭐라고 하더라. 골 좀 넣어볼래? 멋져요. 해봐. 들어갔어요. 또 할래요. 이제 할머니는 청소 안 해도 되겠구나.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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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치. 어머나. 우, 사탕. 간식 좀 먹어야지. 느낌이 좀 이상하네. 네틀리, 없어졌어. 이거 재미있어요. 보세요, 할머니. 안 돼. 네틀리. 다 치웠어요. 고맙다는 말은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 살금이 살금.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 휴, 성공이야. 나 어때? 정말 예뻐. 내 머리 정말 멋져. 우, 엄마가 보기 전에 이 모자를 다 치워버려야 해. 모자 때문에 내 머리를 망칠 순 없어. 자, 이제 나가야지. 잠깐만 기다려. 이리 들어와. 옷을 그렇게 얇게 입고 늘 나가는 거야. 밖에 얼마나 추운데. 모자를 써야지. 엄마, 모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갈게요. 아까 분명히 모자가 있었는데. 괜찮아. 엄마가 얼른 하나 만들어줄게. 가위만 있으면 돼. 이 후디 소배를 자르는 거야. 끝을 이렇게 접어서 매듭을 묶어. 이거 발 운동도 되네. 자, 귀여운 모자. 가만히 있어. 엄마가 씌워줄게. 너 정말 귀여워. 난 무슨 요정 같아. 고맙다는 말은 됐어. 이제 나가. 재미있게 놀다 오렴. 이거 너무 창피해. 부릉, 부릉. 삐비, 조심해, 엄마. 뭐야? 하지 마. 엄마 텔레비전 보고 있잖아. 부릉. 엄마가 뭐라고 했지? 저리 가서 놀아. 부릉, 삐비. 어머. 난 이 게임이 좋아. 엄마 너무 웃겨. 조심해, 엄마. 머리에도 도로가 있어. 좋아.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리 와. 미안, 엄마. 내가 조용히 할게요. 너무 늦었어. 이 테이프를 바닥에 붙일 거야. 몇 개만 더 붙여주면 충분해. 자. 휴. 이제 나가도 돼요. 아직 안 돼. 엄마가 일하고 있어. 이 마커를 이용해서 디테일을 추가해야지. 이걸 왜 진작 생각 못했지? 완성. 얘야, 이리 와봐. 엄마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난 깜짝 선물이 좋아. 이거 어떠니? 와, 도로네. 내 자동차가 2위로 다닐 수 있겠어. 고마워요, 엄마. 얼른 사용해보고 싶어. 부릉, 부릉, 부릉. 부릉. 예쁘기도 해라. 이제 나도 조용히 TV를 볼 수 있겠어. 아야, 이거 정말 아파. 엄마, 엄마, 도와줘. 무슨 일이니? 어머나, 너 괜찮니? 우리 불쌍한 아가, 어떻게 된 거야? 어, 만지지 마요, 엄마. 엄마가 안 아프게 해줄게.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네 전화기 좀 줄래? 아, 부시팝. 아주 중독성이 있어. 어, 엄마, 나 여기 피나거든요. 엄마. 뭐? 어, 미안. 금방 엄마 올게. 와, 엄마는 신경도 안 쓰네. 엄마, 거기 있어요? 우리 딸 좀 어때? 엄마가 만든 것 좀 봐. 이거 네 팔꿈치용, 무릎용, 그리고 머리도 잊으면 안 되지. 와, 고마워요, 엄마. 이제 스케이트보드에서 떨어져도 하나도 안 다치겠어요. 너 정말 멋지다. 그리고 안전할 거야.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 그럼, 어서 가서 놀아. 우리 엄마가 최고야. 위! 따뜻한 코코아 한 잔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이제 우유를 부어야지. 음, 맛있는 냄새가 나. 얘야, 네 코코아 준비됐어. 고마워요, 엄마. 이거 마시고 싶었는데. 쿠키도 같이 먹어. 음, 뜨거워. 너무 뜨거워. 배웠어. 어머나, 미안해. 어떻게 하지? 여기 있어. 엄마가 낫게 해줄게. 얼른 엄마, 정말 아파. 이 얼음이 도움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어떠니? 아, 정말 시원해요. 다행이야. 흠, 이 얼음틀이 편리하겠어. 뭐래야 할지 알겠어. 물 한 잔에 코코아 가루를 넣는 거야. 잘 기저어. 가루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이제 혼합물을 얼음틀에 붓는 거야.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면 돼. 코코아 줄까? 네? 아니야. 코코아는 싫어요. 어, 너도 참. 괜찮아. 이거 봐. 잔에 뜨거운 우유를 부을게. 다음은 코코아 얼음을 넣는 거야. 녹는 것 좀 봐. 이제 잘 저어주기만 하면 돼. 이거 마셔봐. 온도가 딱 맞을 거야. 약속해. 전 그렇다면. 오, 정말이네? 딱 좋아요. 고마워요, 엄마. 이 대회 우승은 나야. 내 머리 정말 예뻐. 착각은 자유지. 잠깐 쉴래. 흠, 이 드레스 정말 잘 어울리겠어. 으, 보는 눈하고는. 흠, 메이크업 브러쉬가 없으면 어떡하지? 글쎄, 내추럴 룩으로 가는 거지. 드레스 예쁘네. 칭찬으로 받아 둘게. 메이크업 브러쉬가 어디 갔지? 방금 전에 여기 있었는데. 이런, 뭘 사용하지? 칫솔? 이거면 될 거야. 컬러 팔레트와 물 한 잔을 준비해. 깨끗한 칫솔을 물에 담그는 거야. 그리고 메이크업. 소를 챙겨서 메이크업이 얼굴에 튀게 해. 날 믿어. 난 전문가거든. 여러 색깔로 더 멋진 효과를 낼 수 있어. 여분을 닦아내면 생기가 넘치는 아이섀도우 완성. 안녕, 예쁜이. 신사승녀 여러분. 반영합니다. 쇼를 시작하죠. 흠, 글쎄. 안녕하세요. 오, 야, 야. 우승이에요. 예쁘잖아. 뭐야. 감사합니다. 됐다. 잘 어울려. 방이 엉망이야. 지저분해. 놀지만 말고 청소 좀 해. 나중에요. 저 나가요. 뭐야? 안 돼. 이리 와. 나 하루 종일 청소만 하네. 뭐야. 좋아. 치우자. 화장을 도대체 얼마나 하는 거야. 끝이 없네. 월급 받아야 한다니까. 와, 스펀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그저 놀라워. 뭐야? 이 아래에도 있어? 이제 다 담았어. 내 허리. 난 너무 늙었어. 하는 김에 옷도 치워야지. 정말? 얘랑 얘기 좀 해야겠어. 여기 넣자. 청소하다가 하루가 다 가네. 어휴. 세탁기가 있어서 다행이야. 흠, 스펀지를 빨리 빠는 방법이 있지. 스펀지를 양동이나 대하에 넣는 거야. 얼룩 제거제를 듬뿍 넣어. 그리고 물을 부어. 그리고 물을 부어. 이 거품 좀 봐. 효과가 있나봐. 불리고 난 후에 물을 쏟아버려. 세제가 남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헹궈. 물기를 꼭 자면 아주 깨끗해졌어. 효과도 좋고 시간도 절약돼. 깜빡할 뻔했네. 이게 필요해. 뭐야. 무슨 일이야. 미키. 앉고 일어서고. 스트레칭을 느껴. 옆으로. 얘랑 운동 못하겠어. 정말 땀 많이 나지. 너무 많이 나. 오지구워. 알렉스? 괜찮아? 누구야. 여기 어디야. 나 때문이야. 오. 새 디오드란트가 필요해. 알았다. 각질 제거 스펀지와 물을 준비해. 이제 비누. 스펀지를 비누에 문지른 후 피부에 문질러. 그리고 점토에 레몬즙을 섞어. 잘 섞어줘. 점토가 준비되면 작업 시작이야. 겨드랑이에 브러쉬로 펴발라. 말려야 해. 이거 재밌네. 그러고 나서 스펀지로 닦아내. 상쾌한 향기. 다시 시작할까? 저리가. 내 말 들려. 방향제 뿌릴 거야. 이제 괜찮아. 봐. 내가 판단할 거야. 좋아. 믿어주지. 시작하자. 이 책 정말 재밌어. 멈출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생길지 기대돼. 뭐라고 쓰여 있지? 불을 켜야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 이게 뭐야? 으흐. 얼어. 누가 이런 짓을? 손 닦아야 돼. 아하. 티슈. 좋았어. 안돼. 이럴 수가. 껌이야. 으흐. 껌이야. 이게 어디서 나왔지? 이거 치워야겠어. 만지지 말걸. 으엑. 더러워. 으흐. 저기 못 앉아. 침대에서 읽어야지. 잠깐. 내 머리에 이게 뭐야? 으흐. 으흐. 스카이. 그랬어? 이거 네 껌이야? 나 갈게. 야. 이리 와. 으흐. 그래. 이거 봐. 그게. 으흐. 방법이 있어. 파트룩. 금방 올게. 움직이지마. 스카이. 뭐야. 이거면 해결이야. 헤어무스? 뭐야. 넌 배울 게 참 많아. 잘 봐. 무스를 머리에 문지를 거야. 그게 도움이 돼? 그러면 껌이 미끄러져나와. 와. 마법이야. 멋지지? 어머나. 대단해. 별거 아니야. 나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지. 꿈도 꾸지 마. 못 본 걸로 해. 와. 정말 맛있어요. 수박 아저씨. 으흐. 피곤해. 안녕 동생. 안녕. 난 놀고 있어. 으아. 왜. 왜 날 보고 비명을 질러. 안돼. 안돼. 내 얼굴 좀 봐. 끔찍해. 내 거울. 누나 괴물이야. 받아라. 아. 네가 한 짓 좀 봐. 말도 안 돼. 미안. 깜짝 놀랐잖아. 난 갈 거야. 뭐야? 나보고 이걸 다 치우라고?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잠깐만. 알로에. 이게 내 피부에 도움이 될 거야. 자. 알로에 잎을 잘라주세요. 끈적끈적한 속을 꺼내요. 믹서기에 넣어요. 이제 섞을 차례예요. 오우. 아주 잘 섞여요. 거품이 나기 시작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그릇에 부을게요. 이 마스크를 혼합물 안에 담그세요. 살짝 저어주기만 하면 돼요. 다 됐어요. 마스크가 준비됐어요. 이걸 얼굴에 붙일게요. 기분 좋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안녕. 나 왔어. 아직도 괴물이야. 세상에. 왜 이래. 정말 이상하네요. 아하. 내 피부가 아기처럼 부드러워졌어. 이걸 얘 얼굴에 붙여야지. 도망가자. 클로스는 됐고. 의상도 완벽해. 하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남았어. 의상라이너는 왜 이렇게 어렵지? 못하겠어. 엘자. 왜? 아. 의상라이너. 말 안 해도 알지. 내가 금방 해줄게. 눈 깜빡이지 마. 알았지? 우와. 코가 간질간질. 엘자. 채찍이가 나올 것 같았는데. 아니야. 좋아. 어머나. 왜 채찍이가 나지? 이상하네. 여기 꽃이 많았구나. 이런. 안 돼. 나 알레르기약 먹어야 돼. 그러면 채찍이가 멈출 거야. 벌써 효과가 있어. 이제 날 쳐다봐. 알았지? 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 돌려. 으아. 다 됐어. 아주 멋져. 전화가 왔네. 난 무서워. 으아. 이거 얼른 지워야겠어. 메이크업 리무가 어디 갔지? 지워줘야 하는데. 좋아. 드디어 내 모습으로 돌아왔어. 아이라이너 다시 그려야겠네. 엘자야. 찾은 사람이 있다. 플라스틱 조각이 필요해. 접착제 약간. 그리고 뭉뚝한 막대. 좋아. 한번 해볼까? 접착제가 말랐는지 확인하고 라이너를 바르는 거야. 이걸 완전히 다 칠해. 마르기 전에 눈에 대고 찍는 거야. 이렇게. 우와. 완벽한 날개모양. 빈틈은 직접 펴줘. 너무 예뻐. 이렇게 강렬한 인상은 처음이야. 으흠.